금동전이 나오는 말 어느 마을에 억쇄라는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밥은 두 그릇씩 먹어 치우면서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렸지요. 어찌나 미련한지 모두들 미련 곰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스무살이 넘도록 시집오려는 색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장가는 가고 싶은 생각에 매일 장가보내줘 장가보내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속이 터져서 담배만 뻑뻑 피워댔지요. 생각다 못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억쇄를 내보냅시다. 집 나가면 고생이야 되겠지만 배우는 게 많을 것이오. 이렇게 해서 억쇄는 집을 떠나 정차없이 떠돌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걷다가 배고프면 나무 열매도 따먹고 다리 아프면 풀밭에 누워서 쉬기도 하면서 노래도 불렀지요. 장가보내줘 장가보내줘 그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쇄는 산속에서 빈집을 발견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야지 하면서 발을 쭉 뻗고 누웠습니다. 스르르 잠이 들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난 너를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도깨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 서방이 되어 이 집에서 살지 않겠니? 억쇄는 처음엔 몸이 오싹했지만 곧 그 도깨비와 친해져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여자 도깨비는 밥도 해주고 옷도 지어주고 억쇄에게 잘해주었어요. 그러나 1년쯤 지났을까요? 억쇄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각시 도깨비에게 말했지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넌 그만 집에 가봐야겠어 각시 도깨비는 그러라고 하면서 말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타고 가 말궁둥이를 손으로 탁탁 쳐봐 억쇄가 말궁둥이를 탁탁 치니까 말궁둥이에서 노란 금동전이 댕그랑 댕그랑 쏟아졌습니다. 억쇄는 각시 도깨비와 인사를 하고는 그 말을 타고 떠났지요.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서 자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말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말했지요. 아주 소중한 말이니 잘 봐줘요. 그리고 절대로 말궁둥이를 탁탁 때려서는 안 돼요. 주인 아저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쇄가 잠든 사이에 말궁둥이를 탁탁 때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란 금동전이 댕그랑 댕그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신기한 말을 내가 가져야지. 주인은 그 말을 자기 집 말과 몰래 바꿔놓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억쇄는 바뀐 말을 타고 집으로 갔지요. 그러고는 부모님께 큰 소리로 자랑을 했습니다. 보세요. 신기한 말이에요. 궁둥이에서 금동전이 펑펑 쏟아져요. 억쇄는 자신 있게 말궁둥이를 탁탁 쳤습니다. 그랬더니 금동전은커녕 말똥만 피직피직 나오는 겁니다.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보기 싫다 썩 나가거라. 다시 집에서 쫓겨난 억쇄는 할 수 없이 각시 도깨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1년을 함께 살았지요. 1년이 지나자 억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집에 가봐야겠어. 도깨비는 그러라고 하면서 방망이 하나를 주었어요. 이 방망이를 가져가 때려라 하고 하면 나쁜 사람을 마구 때려주는 방망이야. 그 방망이를 들고 가던 억쇄는 지난번 그 주막에 잠을 자러 갔습니다. 억쇄는 주인에게 방망이를 맡기면서 말했어요. 아주 소중한 방망이니 잘 봐줘요. 절대로 때려라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주인은 억쇄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방망이를 놓고 말했습니다. 때려라 때려라. 그랬더니 방망이는 벌떡 일어나 주인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죽는다. 주인의 비명소리에 잠이 깬 억쇄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맡긴 말을 돌려주면 살려주지. 그 말은 저기 저기 있어. 어서 좀 방망이를 멈추게 해주시오. 그만 때려라. 억쇄의 명령에 방망이는 뚝 하고 멈추었어요. 이렇게 해서 억쇄는 말을 타고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억쇄는 말궁둥이를 탁탁 쳤지요. 댕그랑 댕그랑 금동전이 쏟아졌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 신기한 말을 보고는 무척 좋아했답니다. 억쇄의 집은 금방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라진 고려장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약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일을 하지 못했어요. 몸도 불편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나쁜 아들은 아버지를 간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남들 아버지는 일찍일찍 돌아가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오래 사시지? 에이 속상해. 아들은 날이 갈수록 아버지를 더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버지, 밭에 나가 김도 매지 못하고 마당 청소도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밥값은 하셔야죠. 그러면 아내는 아내대로 낮에 있었던 일을 부풀려 남편한테 일러바쳤습니다. 오늘 일을 생각하면 속상해서 못살겠어요. 똥도 오줌도 못 가리시면서 닭고기를 해내라시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살겠다고요. 아들과 며느리의 미움을 받으면서 나이 많은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해도 마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나이 많은 아버지는 팔다리가 말을 안 들어 꼼짝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는 천식이 심해서 콜록콜록하면서 밤이면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에이, 또 기침이야. 낮에는 귀찮게 굴고 밤이면 기침을 해서 잠을 잴 수 없게 만드니 이거 어디 살 수가 있나. 여보, 아버님은 돌아가시지도 않고 언제까지 저러실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불평하는 소리는 나이 많은 아버지 방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는 그 소리가 너무 야속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는 금이야 오기야 하며 귀엽게 기른 자식인데 지금은 나를 이렇게 구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서러워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왔습니다. 몸이 약해진 나이 많은 아버지는 서러운 마음을 갖게 되자 병이 점점 더 깊어졌지요. 또 아들과 며느리의 천대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손자만은 할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깊어 다행이었어요. 할아버지 요강이 필요할 때는 지팡이로 문을 톡톡 두드리세요. 그럼 제가 얼른 달려올 테니까요. 손자는 할아버지의 옷도 갈아입혀주고 옆에 지팡이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소리쳤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또 똥을 싸셨네 오늘은 아예 똥을 뭉개셨으니 이를 어째해 여보 나도 지겨워 돌아가시지도 않고 저러니 낸들 어쩌겠소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나이 많은 아버지를 내다버릴 궁리를 냈습니다. 날이 밝자 아들은 마을 이골목 저골목을 다니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아버지가 노망이 나서 식구들도 알아보지 못한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데다 행패까지 부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나이 많은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때 나이 많은 아버지는 손자를 부르려고 지팡이로 문을 두드린다는 게 며느리를 치고 말았지요. 며느리는 밥상을 홀라당 엎으면서 마당에 벌러덩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나 죽네 이젠 지팡이로 사람을 패기까지 하니 며느리는 이때다 싶어 일부러 고래고래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담너머로 넘겨다보며 혀를 찼지요. 정말 저 할아버지가 망령이 나셨나 봐요. 아침 상을 조금 늦게 올렸다고 지팡이로 나를 때리고 밀치시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똥오줌 싼 이보자리 빨아대기도 힘든데 이젠 맥까지 맞다니. 이제 고려장을 지내세요. 어떻게 맨날 얻어맞고 살아요? 뭘 망설이세요. 나 같았으면 벌써 고려장 지냈겠네. 옛날 고구려 때 어떤 이른 살 넘은 노인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싫어 산속에 들어가 죽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자식이 늙은 부모를 내다 버리는 일로 잘못 전해져 온 것입니다. 일이 이쯤 되자 다음 날 아들이 손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야 너 오늘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에 갔다 와야겠다. 아버지 할아버지를 버리란 말이에요? 그럴 순 없어요. 예야 나라에서 고려장을 만들었을 때는 다 깊이 생각해서 그런 것이니 지켜야 한다. 손자는 할 수 없이 지게에 이불을 깔고 할아버지를 태웠습니다. 손자가 지게를 지고 마을에 나서자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아주 깊은 산속에 버려야 한다. 어떤 할아버지는 밤새껏 기어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셨어. 진작 치를 일이지 며느리 고생도 줄이고 에이크 드디어 가시는구나.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꼭 구경 가시는 거예요. 지게를 진 손자는 뒷산으로 가서 할아버지에게 진짜로 꽃구경을 실컷 시켜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날이 어두워지자 동굴에 할아버지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만 여기서 고생하세요. 내일 모시러 올게요. 배고프실 때 이 주먹밥 드세요. 참 물 떠와야지.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집 떠나기 전에 몰래 챙긴 주먹밥을 할아버지 옆에 내려놓은 손자는 샘터로 가서 호리병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목마르시면 이 물 드세요. 할아버지 내일 꼭 모시러 올게요. 그래 고맙구나. 조심히 가거라. 손자는 천천히 걸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멀리 갔겠지? 그래 어디다 버렸니? 하루 종일 걸었더니 배고파요. 어머니 밥부터 주세요. 이 녀석아 그 지게는 버리지 왜 가져왔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 갖다 버릴 때 써야지요. 그 말에 마음씨 고약한 부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은 저 지게로 아버지를 버렸지만 내가 나이 들면 저 지게에 실려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부부는 그제야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밝자 부부는 아들을 납세우고 부리나케 산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내다버린 아버지를 모셔다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꽃바구니를 든 다미 옛날에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그 산 위에는 많은 약초가 나 있어서 약초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높은 산인지를 어림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초산빈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 아기가 태어나 기쁘기는 했지만 가난뱅이의 집에 태어난 아이의 장례를 생각하니 근심이 앞섰지요. 걱정을 하면서도 아기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콧날이 오똑하고 눈도 또렷한 것을 보니 영리한 아기예요. 틀림없이 우리 집에 복을 갖다 줄 거예요. 아기의 이름을 다미로 지어요. 다미란 복을 지고 태어났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식구가 하나 늘었으므로 부부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먹는 음식도 절약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다미가 열다섯 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양친이 모두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마침내 목숨까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미는 울면서 의사를 찾아갔으나 돈이 없다고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너 같은 가난뱅이가 오는 곳이 아니다. 내 부모가 죽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야. 비싼 약을 거져줄 수는 없으니까. 의사는 차갑게 말하며 다미를 돌려보냈습니다. 다미는 부모가 죽어가는 걸 눈앞에 보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크면 훌륭한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거야. 다미는 이때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불쌍한 다미를 동정하여 이웃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주었어요. 그러나 다미는 의사가 될 생각을 하느라 잠조차 편히 자지 않았습니다. 장고대를 하는 다미를 보고 마을 사람이 말했어요. 얘야 사람은 체념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단다. 물 없는 개울에서 물고기가 자라겠니? 우리는 가난해서 너를 학교에도 못 보낸단다. 읽고 쓸 줄도 모르는 눈뜬 소경이 의사가 된다는 건 힘든 일이야. 그러나 다미는 똑 떨어지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사가 되겠습니다. 다미의 굳은 결심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은혼한 끝에 그를 약국의 사원으로 들여보내 주었어요. 약국에서 살게 된 다미는 청소를 하고 잔심부름을 하면서 주인이 어떤 식으로 환자를 진찰하는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장작을 패거나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도 머릿속은 언제나 어떤 병에는 어떤 약이 효엄이 있는가를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또 달밝은 밤이면 마당에 나와서 땅 위에 약이름을 쓰고 그것을 외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1년 남짓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다미도 많은 약초의 이름과 처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다미는 주인인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의약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의술과 약은 모든 백성들의 것입니다. 저는 병이 나도 의사의 진찰을 못 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처음부터 업신여기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녀석이 의사 노릇을 하겠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 다미는 화가 나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보니 텅 빈 방구석에 깨진 냄비만 하나 남아있을 뿐 약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겠어요? 난감해하던 다미는 밤에 언뜻 약초산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 광주리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산은 눈앞에 보여도 걸어가 보니 상당히 멀었습니다. 산 밑에 닿았을 때는 해가 벌써 머리 위로 와 있었지요. 다미는 거친 바위산을 기어오르고 대낮에도 캄캄한 숲을 해치고 걸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오자 약초가 가득 자란 곳이 나왔습니다. 다미는 정신없이 약초를 캐서 광주리에 담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언뜻 정신이 들어 둘러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어두웠습니다. 황급히 산을 내려오려 했지만 아무리 걸어도 산만 나타났어요. 산넘어 또 산 먼 곳을 보아도 달빛에 비친 산봉오리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밤깨꼬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뒤이어 호랑이와 이리의 울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산토끼가 헌비헌비 풀숲에서 뛰어나오고 꿩이 푸드덕 벼랑 위에서 날아올랐습니다. 다미는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겁이 났지요. 그때 마침 저쪽을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갈빛에 비친 그 여자는 유록색 옷을 몸에 걸쳤는데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개지처럼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이상하다. 이 밤중에 여자가 혼자 다니더니 다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달빛이 환한 산속을 여자 혼자서 걸어다니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나 다미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보면 틀림없이 근처에 사람 사는 집이 있을지도 몰라 저 여자를 뒤따라가면 산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미는 얼른 여자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오솔길 양쪽이 모두 귀한 약초로 덮여있는 거예요. 도라지, 산수유, 용담, 엉겅키, 자격 등 온갖 약초들이 다투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무서운 것도 잊고 약초를 캐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얼마나 멀리 걸어갔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언뜻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광주리는 약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까 그 여자는 어디로 갔나 하고 눈을 들어보니 눈앞에 깎아지른 산봉우리가 솟아있고 그 꼭대기에서 폭포가 오래와 같은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올라간 일이 없는 신비스러운 산봉우리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과연 길은 여기서 끊어지고 없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걸려서 아무리 보아도 한밤중인 것 같았어요. 다미는 하는 수 없이 오던 길로 되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길이 전과는 달리 아주 평탄한 고등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미는 힘들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약초를 손에 넣은 다미는 가난한 환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어디든 달려가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미는 목에 병이 난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 병에는 돌틈에 핀 동백꽃이 효암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대단히 희귀한 식물이기 때문에 사흘간을 산속에서 찾아다녔으나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다미도 이때만은 애가 탔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저 아무도 올라간 적이 없는 산봉우리 위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다미는 나리발길을 기다려 전해본 폭포가 떨어지는 곳까지 갔습니다. 올려다보니 병풍처럼 솟은 바위가 겹겹이 둘려 있고 산 꼭대기에는 구름이 걸려 있었어요. 발을 딛고 올라갈 만한 틈바구니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한은수 없이 반대쪽으로 돌아가 보았지만 그곳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도 커다란 폭포가 산 위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미가 넋을 잃고 폭포를 쳐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쳐 오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작은 돌들을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그러더니 산 위에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달려왔어요. 호랑이는 바로 몇 발짝 앞에서 어흥 소리를 지르며 우뚝 멈춰 섰습니다. 눈은 등잔처럼 빛나고 시뻘건 입을 벌린 채 다미를 향해 무섭게 다가왔지요. 다미는 눈을 감고 죽을 각오를 했지만 그래도 환자 생각을 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네가 나를 잡아먹어도 좋지만 그 전에 동백꽃을 찾아다오 그 동백꽃으로 앓는 사람을 고쳐주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 환자를 고쳐줄 사람이 없어. 그런 다음에 나를 잡아먹으면 안되겠니? 그러자 호랑이는 다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두어번 고개를 끄덕거리고 뒤로 돌아 산봉우리 쪽을 쳐다보며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얼른 다가가 두 손으로 호랑이의 꼬리에 매달렸습니다. 과연 호랑이는 바람을 일으키며 달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다미를 산꼭대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호랑이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다미는 주위를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색색가지 약초가 가득 꽃 피어 있었습니다. 산호 같은 빨간 꽃, 에메랄드와 같은 연초록색 꽃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와 같은 꽃에 섞여서 하얀 동백꽃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미는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그 꽃을 따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꽃을 훔치려는 자가 누군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한 여자가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입은 옷이 눈부신 유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미의 깜짝 놀란 모습을 보고 여자는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렇게 놀랄 것 없어요. 나는 백초 선녀예요. 아까는 짐승들의 왕에게 명해서 당신을 맞으러 보냈는데 그것도 내가 한 일이에요. 다미는 상대편의 누그러진 모습을 보고서야 겨우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이 동백꽃을 조금만 따게 해주십시오. 선녀는 방긋 웃고 꽃바구니에서 동백꽃을 꺼내어 다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약초도 꽃바구니에서 꺼내어 주었지요. 꽃바구니 돌래는 색색가지 약초로 가득 찼습니다. 보세요. 이 꽃바구니에서는 가져갔으면 하는 약초가 얼마든지 나온답니다. 선녀는 다정이 말하면서 꺼낸 약초를 다시 이상한 꽃바구니에 담으며 일일이 약초의 이름과 효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약초를 넣었는데도 꽃바구니는 정과 다름없이 작고 아담했습니다. 선녀가 꽃바구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을 당신께 드리지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씨고 온 의사입니다. 그럼 빨리 돌아가서 환자를 고쳐주세요. 다미는 말할 수 없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선녀는 길 중간까지 다미를 배웅해 주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오세요. 선녀는 상냥하게 말하고 돌아갔는데 그 뒷모습이 언젠가 밤길에서 마주친 여자와 흡사했습니다. 다미가 유심히 보고 있는 동안에 반짝하고 눈부신 광채가 나더니 선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돌아보았지요. 눈앞에는 귀청을 울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포가 떨어져 내리고 다미는 지금 그 못 옆에 서 있었습니다. 꿈인가 하고 놀랐으나 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손에 이상한 꽃바구니가 아직도 들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꽃바구니 속에 든 약초에서는 세상에도 없는 맑은 향기가 떠돌았습니다. 다미는 집에 돌아오자 그 길로 목병이 난 환자를 찾아가 치료해 주었어요. 환자는 얼마 후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다미는 매일 꽃바구니를 들고 이곳저곳의 마을을 찾아가서는 병든 사람을 진찰하고 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중한 환자도 씻은 듯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나 다미는 치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언제나 돈이 없어서 의사를 못 찾아가는 가난한 환자만을 치료해 주었어요. 이런 다미의 소문이 퍼지자 근처에 사는 사람은 물론 먼 곳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덕분에 다미가 사는 마을은 늘 장이 선 것처럼 붐볐어요. 소문은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임금은 다미를 시에이로 삼을 것이라며 서울로 데려오라고 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시에이는 왕 옆에 있으면서 병을 고치는 의사랍니다. 대신이 멀리 다미의 집까지 찾아와 임금의 명을 전했지만 다미는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로 권유해도 듣지 않자 대신은 데리고 온 군사들에게 명하여 다미를 강제로 끌어내어 수레에 넣으려고 했어요. 다미는 할 수 없이 잡혀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미와의 이별을 섭섭해하며 수레 뒤를 따라갔습니다. 대신과 군사들은 다미가 탄 수레를 지키면서 약초산 아래에 당도했어요. 다미는 구름 위에 우뚝 솟은 산뽕우리를 쳐다보며 선녀에게 외쳤습니다. 백초 선녀님 저에게 커다란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와르르 하는 무서운 소리와 함께 산이 무너지며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욱한 흙먼지가 하늘 높이 솟더니 그 속에서 한 조각의 흰 구름이 떠올랐어요. 보니 구름 위에 유록색 옷을 입은 선녀가 서있고 그 옆에 다미가 서있었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은 두 사람을 태운 구름은 천천히 그 누구도 오르지 못하는 산뽕우리를 향해서 멀리 날아갔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야 사람들은 대신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발견했지요. 군사들은 도망을 쳐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다미를 잡아오려고 또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모두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높은 산뽕우리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병이 나면 다미는 역락 없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람처럼 나타난 그의 손에는 언제나 이상한 꽃바구니가 들려있었다고 합니다. 신선을 만난 나무꾼 나무꾼 한 사람이 도끼를 메고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나무꾼은 좋은 제목감을 찾아 이골짝 저골짝을 헤매다니다가 우연히 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윗돌 사이에 뚫린 조그만 굴이었습니다. 그 굴 속에 무엇이 있을 것만 같아 슬금슬금 들어가 보았습니다. 굴은 이상하게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크고 넓었어요. 깊이 들어가면 캄캄해야 할 터인데도 들어갈수록 밝아오더니 나중에는 환한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이게 어떻게든 굴이기에 굴 속에 딴 세상이 있을까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편 소나무 밑에 웬 노인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어 가까이 가보았어요. 두 사람은 모두 불그레한 얼굴에 수염이 허연 노인들이었습니다. 소나무 가지에는 학이 앉아있고 나무 아래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솔가지를 스쳐오는 바람이 나무꾼의 가슴 속에까지 시원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디선지 거문고를 뜯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노인은 말없이 바둑을 두는데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고 괴로운 일, 슬픈 일도 없는 듯한 얼굴로 바둑돌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나무꾼은 그 바둑돌을 보는 게 재미있어서 도끼를 옆에 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었지요. 한 노인이 나무꾼을 보고 빙긋이 웃으며 말랬습니다. 시장하지 않은가. 나무꾼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아닙니다. 어르신네들 노시는데 곁에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허리를 굽혔지요. 이거나 먹어보게. 한 노인이 주머니에서 대추 몇 개를 꺼내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대추를 받아 먹으며 바둑 구경을 하다가 한참 후에야 나무를 하러 와서 놀고만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에까지 가자면 저물 것만 같아 돌아가려고 도끼를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아까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새 도끼 자루가 부스스 부러지며 도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루가 썩어 있었던 거예요. 나무꾼은 도끼 자루가 부러져서 나무도 하지 못하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네에 와보아도 웬일인지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르는 낯선 사람들만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틀림없는 우리 동네인데 집들도 다 달라 보이고 이게 무슨 일일까? 동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모르는 사람들만 남의 동네에 모여 있을까? 나무꾼은 자신의 집으로 가보았어요. 그 집에도 역시 모르는 사람이 들어앉아서 나무꾼이 들어가니까 웬 사람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어이가 없어서 아니 당신들은 웬 사람들이기에 내 집에 들어와서 이러시는 거요? 하고 마루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그 참 별 양반도 다 있지. 남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 너러 누구냐고 물으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담? 하고 수근거리는 겁니다. 나무꾼은 할 수 없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가족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보았지요. 아 그 어른은 그러니까 우리 증조부님이신데 당신이 그 어른을 어떻게 하시오? 하고 되묻는 겁니다. 나무꾼은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굴속에 들어가서 바둑 구경을 한 것은 신선히 노는 곳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잠시 동안인 줄 안 그 사이에 이 세상에서는 오랜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꾼의 가족들은 이미 늙어 죽었고 지금 그 손자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꾼은 멍하니 앉아서 기막힌 생각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거지가 된 왕자 나란일은 평안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임금은 늘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섭섭한 것은 대를 이을 왕자가 없는 것이었어요. 임금은 왕자가 될 아이가 태어나기를 은근히 기다렸지만 몇 해가 지나도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어째 여태 왕자를 못 드실까? 임금님도 근심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점이라도 한 번 쳐보시도록 권하시는 것이 어떻겠소? 신하들은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서울 어느 동네에 유명한 늙은 무당이 있었어요. 장래일을 잘 알아맞히는 것으로 소문이 널리 난 노파였습니다. 신하들은 임금께 권하여 그 무당에게 점을 쳐보도록 했습니다. 무당은 말하기 어려운 듯이 망설이다가 간신히 입을 떼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왕자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하오나 아뢰기는 어렵지만은 그 왕자님은 세 살을 넘기지 못하게 되시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마음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없는 왕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세 살을 못 넘기고 죽는다니 마음에 좋을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냥 웃은 소리로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얼마 후에 과연 왕우는 아기를 베고 그 해 안으로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임금은 물론이요 나라 안의 백성들까지 모두 왕자가 태어난 것을 기뻐했지요. 왕자는 토실토실 잘 자랐습니다. 귀하운 아기를 보며 임금은 늘 웃는 얼굴로 지냈어요. 그런데 아기가 세 살이 미처 못되어 갑자기 병을 앓더니 며칠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예전에 들은 무당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 무당은 그때 앞일을 미리 알아맞힌 것입니다. 그 후 곧 둘째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낳은 덕에 왕자를 잃은 임금의 슬픔이 좀 가시였는데 둘째 아이도 한창 귀여울 나이에 죽었습니다. 셋째 아이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은 언제나 근심에 쌓여 지냈습니다. 신하들은 왕자가 태어날 것과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말해준 무당에게 무슨 좋은 방도가 없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늙은 무당을 대궐로 불러들였지요. 무당이 정신을 가다듬어 임금 앞에서 장래일을 점쳤어요. 그러고는 임금에게 아래였습니다. 왕자님은 곧 또 태어나십니다. 그러하오나 열세 살 때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이옵니다. 또 죽을 거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살릴 방도가 없을까? 한 가지 길이 있사오나 귀하신 몸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오라. 무슨 짓이라도 할 테니 말을 해보오. 무당은 다시 한참 생각하더니 신하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임금에게만 이렇게 아래였습니다. 왕자님이 열세 살 되는 애 동진딸 초하루에 왕자님에게 거지의 옷을 입히시고 골용포 한 벌만 보자기에 싸주어 대궐에서 내보내십시오. 노자도 주시지 말고 어디든 돌아다니다가 3년이 되는 동진딸 초하루를 넘긴 후에 돌아오라고 분부하십시오.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왕자님이 아닌 거지로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년이 되는 동진딸 초하루 밤에는 태자비가 될 색시와 한방에서 주무셔야 되옵는데 이 모두 왕자님이 몸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오면 왕자님은 오래오래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그때까지는 모든 일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 하옵소서. 임금은 무당의 말을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번이나 아기를 잃은 임금인지라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해보리라고 결심한 것이지요. 그의 임금은 또 아들을 도왔습니다. 아기는 물어물어 잘 자랐어요. 드디어 왕자의 나이 13살이 된 해 동진딸 초하루날 밤 임금은 아무도 모르게 왕자에게 거지의 옷을 입히고 골용포 한 벌만 보자기에 싸주며 어디든지 가서 3년 동안 잘 있다 돌아오라고 하고 조용히 대궐해서 내보냈습니다. 왕자는 귀히 자라던 몸이 갑자기 남루한 옷을 입고 돈 한 푼 없이 정처 없는 낙은애가 되어 떠나는 것이 몹시도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부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가 없었지요. 왕자는 아직 어두운 새벽에 대궐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발 가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성문 밖으로 나갔지요. 시골길을 타박타박 걸어가는 왕자에게 3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까마득히 먼 기한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대궐을 멀리 떠나는 것이 눈물이 날 만큼 서러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 목숨을 건진다니 하는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거지가 되어 남의 집 문간에서 밥을 빌어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만 먹던 입으로 험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따뜻한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자야 할 때가 많았어요. 어떤 마을에서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 저 거지 봐. 얼굴이 히멀건게 첨 보는 거지다. 우리 동네 못 있게 쫓아버리자. 아이들이 짖굳게 따라다니며 돌멩이지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피해 다른 마을로 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왕자는 거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집에 가서 심부름꾼이 되어 하인 노릇을 했습니다. 하인 노릇을 하게 되니 밥을 빌고 잠잘 곳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일을 잘못하면 호된 꾸질함을 듣고 때로는 사정없는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일을 해보지 않고 자란 몸이라 기운이 붙여 일을 해내지 못하고 쫓겨나는 때도 있었어요. 한 집에서 쫓겨나면 당장 갈 곳이 없어 다시 거지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머슴살이 할 곳을 찾아 다니다가 어느 동네에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왕자는 큰 기와집 문간에 가서 하룻밤 재워주십사고 애거를 했어요. 주인이 내다보고 가엾게 생각했는지 머슴들 방에서 자고 가게 해주면서 왕자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는 잘생긴 놈이 어째서 거지 노릇을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왕자는 머리를 숙여 절하며 공손히 대답했지요. 머슴살이 할 곳을 못 찾아서 그럽니다. 머슴살이를 할 생각이면 내 집에 있어 보겠느냐 주인의 말에 왕자는 꼭 그러겠다고 했어요. 내 이름은 무어냐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두고두거지라 불러 그게 제 이름이 됐습니다. 두고두거지? 거참 별난 이름도 있구나. 아무튼 우리 집에 있어 보아라. 이 집 어른은 전에 서울서 벼슬을 지낸 사람인데 벼슬자리를 물러난 뒤로는 이곳에 와서 농사를 지으며 묻혀 살았습니다. 주인은 이 두고두거지에게는 다른 머슴들보다 쉬운 일을 맡기고 귀여워해 주었어요. 왕자도 다른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보다 편히 지낼 수 있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고된 일은 다른 머슴들이 하기 때문에 힘에 겨운 일이 없고 무섭게 꾸중을 듣는 일도 없었지요. 이 집 주인에게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이 딸들도 모두 왕자를 좋게 보았던지 다른 하인과는 달리 정답게 대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은 특히 거지 왕자를 위해 주었고 식사 때면 부엌에 불러들여 남몰래 맛난 음식을 먹여주기도 했어요. 두고두 거지야 고단하지 않니 이제 그만 들어가 쉬려무나 저녁에 왕자가 늦도록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셋째 딸이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아씨 곧 끝날 거예요. 방이 춥진 않니? 괜찮아요. 춥거든 군불 더 떼고자. 두고두고지는 셋째 딸의 다정스런 말을 들으면 추운 날에도 온몸이 훈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궐에서 호강하며 지내던 일을 생각하면 머슴방에서 헌옷을 입고 남의 집살이를 하는 것이 서럽기 짝이 없지만 셋째 딸 아가씨의 웃는 얼굴과 따뜻한 위로에 서름도 있고 하루하루 즐겁게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어른은 두고두거지가 영리해 보이고 동정에 가서 데리고 있기는 해도 셋째 딸이 지나치게 가까이하며 위해주는 걸 보고는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중이면 딸의 방에 가까이 가지나 않나 보려고 두고두거지를 불러서 보았지요. 어느덧 대궐을 나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동지 딸 초하루가 며칠 앞으로 가까워지자 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지 딸 초하루만 무사히 보내면 다시 대궐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장차 아내가 될 여자의 방에서 자야 한다니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동지 딸 초하루가 되었어요. 왕자는 그날도 늦도록 집안일을 하고 셋째 딸이 차려주는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왕자는 셋째 딸의 귀여운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지요. 왕자의 눈에는 그 얼굴이 꽃같이 환히 빛나 보였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고 내일 서울로 가게 된다고 해도 저 아가씨와 헤어지는 건 몹시도 섭섭하였어요. 대궐에 돌아가서도 저 아가씨와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왕자는 부르르 떨면서 아가씨가 있는 방 앞으로 갔습니다. 방에서는 아가씨의 책 읽는 소리가 조용 조용 흘러나왔지요. 왕자는 가만히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아씨 문 좀 열어주십시오. 글을 읽던 아가씨가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어요. 아씨 문 좀 열어주시오. 그제야 아가씨가 대답했습니다. 두고두거지야 밤이 깊었는데 가서 자야 하지 않니? 아씨 오늘 밤엔 방이 차서 잘 수가 없어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 날 텐데. 아가씨는 걱정스런 얼굴을 하면서도 추워서 떠는 두고두거지가 가엾어 가만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씨 고맙습니다. 왕자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가씨는 읽던 책을 덮고 왕자를 바라보았어요. 방이 추워서 어떡하니? 왜 불을 떼지 않았니? 바람이 불어 불이 들지 않아요. 날이 몹시 추운데 저를 어쩌나? 아씨 오늘 밤만 여기서 새게 해주세요. 윗목에서 웅크리고 자게 해주세요. 왕자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청했습니다.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 날 일을 그러지 않아도 밤중이면 아버님이 꼭 널 부르시지 않더냐? 이때 저편 대청에서 주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고두거지 있느냐? 왕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얼른 방을 나와 머슴방 앞으로 돌아가서 부르셨어요? 하고 나갔습니다. 이놈아 어디 갔다 왔느냐? 두 번 세 번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예 뒷곁에 장작을 가지러 갔더랬어요. 밤중에 장작은 뭘 하려고 가지러 갔단 말이냐? 방이 하도 차기에 군불을 떼려고요. 군불은 어째 진작 되질 않고 밤중에 주인어로는 못마땅한 듯이 혀를 자며 들어갔습니다. 왕자는 그제야 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아가씨의 방으로 갔어요. 아씨 인제 대감께서도 주무시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거기서 자거라. 아가씨는 왕자에게 도타운 이불 하나를 내주었어요. 슈화하는 두고도 거지를 따뜻한 방에서 자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밤중 자정이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책을 읽고 있는데 창밖에서 갑자기 우르릉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펄쩍 열리며 불쑥 들어서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에 보니 머리털을 흐트러뜨린 무섭게 생긴 사나이였어요. 아가씨는 벌떡 일어나 왕자를 이불로 푹 쌓 덮어놓고 큰 소리로 사나이를 꾸짖었습니다. 어떤 놈이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썩 물러가지 않으며 너를 잡아 묶어놓게 할 테다. 괴상한 사나이는 슬그머니 방문 밖으로 물러서서 애걸라든 말했습니다. 아씨 아씨 방에 있는 놈은 보통 하인 놈이 아니요. 그 놈은 임금의 아들인데 나를 피하느라고 거짓고를 해가지고 남의 눈을 속인 것이오. 그 놈의 하라비가 죄없는 나를 죽였소. 나는 그 원수를 갚으려고 왕자가 태어나는 대로 잡아갔소. 이제 이 놈만 잡아가면 아주 끝이 납니다. 어서 그 놈을 내주시오. 사나이는 원안을 품은 귀신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성난 소리로 말했어요. 안 될 말이다. 조상의 일로 죄없는 왕자님이 목숨을 빼앗겨서 될 말이냐.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곳이 아니니 어서 물러가거라. 아씨 원통하오. 귀신은 슬픈 소리로 울면서 어디론지 사라져 갔습니다. 왕자는 그제야 이불 속에서 나와 아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머슴사리를 해온 두고두거지가 왕자라는 걸 알게 된 셋째 딸은 놀랍고 반가워 공손히 그를 아랫목으로 모셨습니다. 날이 밝아 주인어른이 뜰에 나와보니 두고두거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이 여기고 집안을 돌아보니 셋째 딸 방앞에 두고두거지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어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놈이 두고두거지의 두고두거지야 벽에 벽에 화려 화려 찬란한 곤룡포가 걸려있는 걸 본 것이었어요. 왕자님이 고단하시어 아직 주무십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인어른은 왕자에게 무례하게 한 것이 죄송스러워 문 밖에서 머리를 조아렸지요. 왕자가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오더니 주인어른을 붙들어 방으로 모셔드리고 오랫동안 보살펴준 은혜를 감사하며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왕자는 거지의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달같이 환한 얼굴의 왕자와 그의 아내가 될 아름다운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의 아버지와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유쾌한 행렬이 서울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대궐에서는 큰 살아온 왕자를 맞이하여 임금은 물론이요 온나라 백성들이 다같이 즐거워 했습니다. 그 후 왕자는 저를 살려주고 위해준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천냥의 효도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부모님을 일찍 여인 박서방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이 많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이 부부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온 세상이 파릇한 빛깔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들판 길에 새싹 들 Brock 재룩 자라고 앙상한 나뭇가지에도 파릇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솔밭을 지나온 바람이 솔 냄새를 한껏 앙고 박서방 내 집을 한 바퀴 빙 돌고 는 파릇한 보리밭으로 나갔습니다. 맑고 따뜻한 햇볕이 솔솔 내리던 어느 봄날 장애관 박서방은 장사꾼들이 주고받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돈 천냥해? 아버지를 판다는 소문 말이야. 그럼 들었지. 살다 보니 별일 다 보겠네. 아무리 세상이 야박하기로 아버지를 어떻게 판단 말인가? 듣고 보니 하도 이상해서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좀 전에 들으니 아버지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헛소리를 한단 말이오. 저기 방도 붙어있으니 가서 보시구려. 장사꾼이 가리키는 곳에 가보니 정말 돈 천냥해 아버지를 판다는 내용의 방이 붙어있었습니다. 그것 참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아쉬운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팔아버리겠다니. 박서방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할 거 못할 거 다 하면서 살 텐데 세상 참 고르지 못해. 박서방이 한숨을 길게 내쉬는데 아내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서 모셔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단돈 열량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산단 말이오? 우리가 가진 걸 다 팔아도 안 되는 천냥을 어떻게 마련하겠소? 돈이야. 꽂어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아버지를 팔아치우려는 아들하고 같이 사는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여보 우리 그렇게 합시다. 듣고 보니 당신 말이 옳구려. 우리 빨리 돈을 구해봅시다. 그날부터 박서방 부부는 돈을 꼬러 다녔지만 천냥이나 되는 많은 돈을 선뜻 구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이 노랑이 김부자를 찾아갔는데 김부자는 자네가 천냥을 어떻게 갚겠다는 거야. 꿈도 꾸지 말게 하면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박서방 부인은 서당 혼장을 찾아갔어요. 그런 좋은 일을 한다는데 돈만 있다면 천냥 아니라 만냥이라도 꿔주지. 하지만 내가 돈이 있어야지. 박서방댁 이건 미안하네. 박서방 부부는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실망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여보 저 집에 누가 사는지 당신 아오? 아니요 저도 처음 보는 집이에요. 그런데 저 집엔 누가 살까요? 나도 모르지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 집이지만 허탕치는 셈치고 한번 들어가 사정이나 해봅시다. 박서방 부부는 오막살이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박서방이 아내 누구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방문을 삐거덩 열고 고개를 쑥 내미는데 머리카락이 하얀 할머니였습니다. 뇌시오. 네 저 아랫마을 사람인데 여길 지나가다 처음 보는 집이 있어서 인사나 드리고 가려고요. 박서방의 아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오시오. 할머니는 방에서 몰래질을 하고 있었어요. 자 앉으시구려. 자 앉으시구려. 저는 요 아랫마을에 사는 박서방입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건 알 거 없고 어여 할 말부터 해보시오. 네? 아 네. 박서방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 혹시 천냥 있으시면 좀 꿔주세요. 꿔주시기만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꼭 갚겠습니다. 하고 사정했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할머니가 아 천냥이 네 집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아. 자네들 지금 이 늙은이를 놀리는 게지. 하면서 야단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천냥을 꿔준다 칩시다. 그리고 천냥의 판단은 그 아버지를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려 하오?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돈이 없어 호강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갖 정성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모실 생각입니다. 거 좋은 생각이요. 자 받으시오. 천냥이라오. 가서 파는 아버지를 사다가 잘 모시구려. 할머니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박서방과 아내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서방 부부는 부리나케 나와 아버지를 판다는 그 집을 묶고 물어 겨우 찾아갔지요. 어라? 박서방도 아내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를 팔아먹을 정도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려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와집에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들어가 봅시다. 박서방 부부가 집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산적같이 험상구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점잖은 할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판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옳게 찾아오셨소. 그래 돈은 가지고 왔소. 네. 여기. 박서방이 돈 천냥이든 주머니를 내놓았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젊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젊은이들은 쓸모없는 늙은이를 사다가 뭘 하려고 그러시오. 박서방은 속으로 거참 아버지를 팔아먹는 주제에 별걸 다 묻네 하고 생각했지만 옷을 가지런히 하고 자세를 바르게 고치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가난하긴 하지만 정성을 다해 모시려고 합니다. 박서방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난 이제야 소원을 풀었다네. 이제야 자식을 얻었어. 네? 사실은 내가 바로 팔려갈 아버지라네. 자네처럼 내게도 자식이 없다네. 그래서 착한 자식을 얻으려고 내가 거짓으로 방을 써서 붙인 게야. 내 몇 년 전에 하늘이 도와서 산삼새뿌리를 얻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으로 나 혼자 호강하며 살면 뭘 하겠나. 그래서 양아들을 얻어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다네. 사실대로 알리면 돈을 탐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방을 써서 붙였지. 이제 바라던 착한 아들뿐만 아니라 착한 며느리도 얻었으니 내 소원을 풀었어. 이렇게 해서 박서방 부부는 바라던 아버지를 얻었고 할아버지는 바라던 아들도 얻고 며느리까지 얻었습니다. 며칠 뒤 박서방 부부는 천냥을 꿔준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오막살이 집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그 할머니는 아마도 박서방 부부를 도와주려던 산신령이 아니었을까요? 소금장수의 아들 옛날 옛날에 소금장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미련해서 늘 걱정이었대요. 어느 날 소금장수가 아들을 불러놓고 다른 아이들은 일도 도와주고 돈도 버는데 너는 스무살이 되도록 쌀 보리도 모르니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저도 아버지처럼 소금장사나 하지요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소금장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그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소금삽쇼 하고 외치면 되지요? 아버지는 그래도 소금장수 아들이라고 소금 파는 법은 아는구나 싶어서 한 번씩 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소금지게를 쥐고 나가서 무조건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금강에서는 광부들이 땅을 파느라 무척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금삽쇼 하고 외치니 누가 사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귀찮게 굴다가 소금은 하나도 못 팔고 돌아왔지요. 털레털레 집에 돌아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런 데서는 땅을 함께 파주고 나서 소금을 팔아야지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혼인 잔치에 갔어요. 잔치가 막 시작되려는데 아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땅을 막 파는 겁니다. 어제 아버지 말이 생각나서였겠지요. 하지만 남의 잔치에 와서 회방 논다고 주인에게 욕만 실컷 얻어먹고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런 데서는 경사로다 하면서 춤을 추어주고 나서 소금을 팔아야지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기에 아들은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아버지 말대로 다짜고짜 춤을 췄지요. 경사로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알고 보니 불난 집이었어요.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게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이번엔 맥까지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서는 먼저 물을 끼얹어 불부터 끄고 소금을 팔아야지. 그 다음 날은 어느 집에 싸움이 벌어져서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아들은 들어갔지요. 들어가서는 아버지 말대로 물부터 퍼다가 싸우는 사람들한테 쫙 끼얹었어요.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물벼락을 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은 소금지게도 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쳤습니다. 그럴 때는 가운데 들어가서 싸움부터 말려야지. 아버지가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길에서 황소 두 마리가 뿔을 치받으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럴 때는 말리라고 그랬지? 아들은 황소 뿔 사이에 끼어들어서 싸우지마 싸우지마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황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리가 있나요? 양쪽에서 뿔로 쿵 받아버렸지요. 아들은 공중에 붕 떴다가 저 멀리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들은 소금장사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새끼 쥐와 아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엄청나게 게으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밤만 축낼 뿐 집안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일을 잘할 것 같은데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 아들이 하는 일이란 밥 먹고 쉬하고 잠자고 똥 싸는 일뿐이었어요. 밥을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슬슬 낮잠이나 자볼까? 아들은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는 방바닥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얘야 모내기철이라 일손이 부족한데 도와주련? 싫어요. 어머니가 사정을 했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아 소나기가 쏟아진다. 어서 나가 마당에 깔아놓은 멍석 좀 걷어라. 싫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바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도 아들은 남의 일 보듯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얘야 오늘부터 논에 별을 댄단다. 무척 바쁘고 일손도 부족하니 나와서 좀 도와다오. 싫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후다닥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너 이 녀석 이걸로 매를 맞을테냐 논에 나가서 일을 할테냐 하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빡 안고 아버지 저는 일하기가 정말 싫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척 졸립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하고는 이불을 푹 뒤집어 썼습니다. 여보 그냥 두세요. 저러다 언젠가는 철이 나겠죠. 그냥 두고 우리끼리 나갑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러니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바쁜 추수철에 이렇게 낮잠만 자니 어머니와 아버지는 속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 펑펑 터졌습니다. 아들은 오늘도 방에 누워 멀뚱멀뚱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장 한 구석에서 뭔가가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어라? 저건? 그것은 새끼지였습니다. 새끼지는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 녀석이 뭘 하려고 저럴까? 아들은 꼼짝하지 않고 누워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두리번거리던 새끼지는 밥상을 보더니 쪼르르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상 앞으로 와서 아들이 흘린 바바를 확인하고는 다시 나왔던 천장 구멍으로 불이 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였어요. 새끼지가 어미지를 데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 쥐는 꼬맹이쥐보다 몸집이 큰데 음, 그래, 어미지인 모양이군. 이렇게 생각한 아들은 꼼짝하지 않고 누워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미지가 새끼지의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였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새끼지의 꼬리는 허물이 다 벗겨져서 벌건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미지는 언제나 저렇게 새끼지의 꼬리를 물고 다니는 모양이지? 사실 어미지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눈먼 어미를 꼬리에 매달고 날마다 먹이를 찾아 먹이는 바람에 꼬리의 허물이 홀라당 벗겨진 것입니다. 부끄러운 아들은 콧등이 시큰거렸어요. 하찮은 쥐도 제 어미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데 나는 이게 뭐야? 작은 새끼지가 덩치 큰 아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 새끼지만도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아들은 새끼지가 어미지를 데리고 구멍으로 쏙 들어가자마자 벌떡 일어나 앉아서는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긴 한숨을 내쉰 아들은 방문을 열고 나가 낫을 들고 논으로 부리나케 달려갔지요. 그러고는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턴 열심히 일할게요. 하며 논에 들어가 누렇게 익은 별을 쓱쓱 베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란 아버지가 아니, 이 녀석아 너 괜찮냐? 어디 아픈데 없어?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아픈데는 하나도 없다고요. 하고는 계속 별을 쓱쓱쓱 베었습니다. 여보, 저 녀석이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내가 뭐랬소?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꼭 정신을 차려 제 몫을 단단히 할 거라고 했지. 아버지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서로 얼싸 안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웠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새끼쥐가 게으름뱅이 아들을 정신 번쩍 들게 한 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통 이리 주세요. 제가 길어올게요. 그래, 고맙구나. 아버지, 지게 이리 주세요. 제가 나무에 올게요. 고맙구나. 그 뒤부터 게으름뱅이 아들은 부지런히 일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 게으름뱅이가 저렇게 부지런하고 효성지극한 아들이 되었으니 말이야. 누가 아니래. 정말 효자야, 효자.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아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항문이 깊어진 돌몽이 쪽빛 하늘이 커다란 기와지 위로 비단처럼 펼쳐진 가을이었습니다. 몇 점 흰구름이 연못을 떠도는 우리처럼 헤엄쳐 다녔어요. 마당에는 빨갛게 익은 고추가 마르고 있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햇살의 단맛을 더해갔습니다. 광에는 쌀가마니가 수북하고 그 옆에는 장작이 집채만큼이나 쌓여 있었어요.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장씨의 표정은 흐뭇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난뱅이로 태어나 남의 집살이를 하며 이만큼 성공한 사람은 서울에서도 드물었어요. 거기다 대청마루에서는 아들 삼형제가 글을 읽고 있으니 마치 대감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짱짱하게 책을 읽던 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모르는 글자가 나오자 어물렴을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둘째야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형한테 물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되겠니 지켜보던 아버지 장씨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형 이게 무슨 자야? 둘째가 책을 보여주며 형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저기 돌몽이한테 물어봐 돌몽이가 모르면 내가 가르쳐줄게 장남은 얼버무리다가 큰 소리로 돌몽이를 불렀습니다. 돌몽아 박돌몽 숯가마 아궁이에 불을 떼던 노비 돌몽이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부르셨어요 도련님? 그으름이 잔뜩 묻은 시커먼 얼굴을 한 돌몽이가 허리를 굽히자 둘째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이게 무슨 자야? 그건 밟을 리자인데 여기서는 신발을 뜻하지요. 그럼 이건 또 뭐야? 그건 갓을 뜻하는 관자입니다. 돌몽이의 대답을 듣고서 첫째는 자기가 가르쳐주는 양 말했습니다. 이건 밟을 리자고 또 이건 갓 관자야 알겠니? 이에 둘째가 셀쭉하더니 형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 첫째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책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태공와의 과정 불난리? 하고 이하 부정관이라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강태공이 이르기를 참외밭에서는 불난리? 하고 오야나무 아래에서는 부정관하라는 뜻이야. 그럴싸하게 읽기는 했으나 풀이는 구렁이 담넘어가듯 얼렁뚱땅이었습니다. 대궐의 숲과 장작을 대주는 일로 먹고 사는 장씨는 문자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첫째의 뜻풀이는 수상적었지요. 그러니까 불난리랑 부정관이 무슨 뜻이냐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던 둘째가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반쯤 풀어주면 척척 알아들어야지 명심보감도 풀이 못하는 돌몰이 같으니라고 돌몰아 네가 대신 풀어줘라 내가 지금 맹재를 읽고 있는데 이따위 명심보감이나 풀이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능청을 떨며 다시 돌몰이에게 짐을 넘겼습니다.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고 오야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안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막내가 쏙 끼어들며 물었어요. 남의 의심을 받을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 참외나 오야썰이 할까봐 예 도련님 강태공이 살던 때는 서리꾼이 무척이나 많았나봐 막내의 말에 모두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장씨는 기가 막혔어요. 돈 들여 공부시킨 자식들은 까막눈이나 다름없고 만날 나무해오고 수치나 구워내는 노비는 어려운 문장을 척척 풀어내니 말입니다. 이놈 가서 가만 보고 못하느냐 장씨는 담배때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돌몽이는 머리를 감싸고 얼른 수꿉는 대로 달려갔지요. 애인 못난 놈들 내일부터 서당관두고 산에 가서 나무나 해. 화가 난 장씨가 새 아들에게 담배때를 휘둘렀습니다. 아이들은 토끼처럼 뛰어 달아났어요. 이 광경을 담너머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당의 훈장으로 성을 따서 정훈장이라 불렀습니다. 정훈장은 그날 밤 조용히 돌몽이를 불렀어요. 어떻게 그를 깨쳤느냐 도련님들이 서당에 오갈 때 책을 들고 따라다니다가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주워들었습니다. 집에서는 가끔씩 어깨너머로 보았습니다. 정훈장은 무릎을 지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몽아 공부가 하고 싶으냐 예 훈장님 너는 전한 노비 신세인데 공부는 해서 무얼 하려고 그러느냐 성인께서 이르시기를 공부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돌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강태공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어두운 밤중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하였느니라 너는 내일부터 첫 달기 울기 전에 내 방으로 오너라 내가 그를 가르쳐주마 새생으로 삼은 정훈장에게 큰 절을 하는 박돌몽의 논에는 어느덧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튿날부터 돌몽이는 캄캄한 새벽에 정훈장 집으로 갔어요. 정훈장은 돌몽이를 위해 항상 샘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돌몽이는 스승이 혹시 잠이라도 깰까봐 조심스럽게 가서 방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습니다. 돌몽이 개 왔느냐 새벽 잠이 없는 정훈장이 이불 속에서 이렇게 부르면 돌몽이는 어김없이 예 하고 대답했어요. 들어오너라 오늘은 논어를 하자꾸나 이렇게 공부를 한 돌몽이의 학문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주인 장씨와 그 아들들은 돌몽이를 더욱 못살게 굴었어요. 일도 더 많이 시키고 걸핏하면 발로 차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몽이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고스란히 괴로움을 이겨나갔습니다. 돌몽이는 늘 평화롭고 기쁨에 넘쳤어요. 그 이유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늘과 서당 훈장님께 감사하고 또 공부를 하여 마음이 그만큼 넉넉해진 덕분이었습니다. 박 돌몽은 어느덧 사서삼경을 다 뗐습니다. 역사와 지리 천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요. 그동안 장가를 들어 아들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신세는 면하지 못했어요. 어느 여름 돌몽이는 갑자기 알아 누웠습니다. 학질에 심하게 걸린 것이었습니다. 한여름 밤인데도 삼동 겨울처럼 추웠습니다. 돌몽이는 소미불을 덮어쓰고도 벌벌 떨었어요. 심보 고약한 주인 장씨도 보기가 딱한지 병이 나을 때까지 쉬라고 했지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책읽기에 가장 좋은 때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돌몽은 아내와 아들에게 단단히 이른 후 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미불을 덮어쓴 채 벌벌 떨며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일하느라 바빠 미처 읽지 못했던 책을 다 읽으려던 참이었지요. 이렇게 사흘 꼬박 책을 읽고 나자 학질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몸은 구름처럼 가볍고 기분은 비겐 여름아침 같았지요. 정신 정신 일도 하사 불성 정신 통일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말과 같이 오로지 독서에 매달린 결과 학질이란 지독한 병마도 나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박돌몽의 학문은 이제 세상을 넘어 주변에서 따를 자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돌몽은 언제나 자신이 종의 신부님을 알고 분수에 넘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어느 봄날 이었어요? 돌몽이는 지게 가득 빨래를 지고 아내와 함께 물맑은 계곡으로 갔습니다. 겨울에 밀린 빨래를 하러 간 것이었어요. 아내는 종일 빨래를 하고 돌몽이는 뒷짐을 지고 시를 읊으며 계곡을 산책했습니다. 뒷짐을 지고 한가하게 거니는 돌몽이의 모습은 속새를 떠난 도인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 바위가 꼭 벼루 같구나. 움푹 패인 바위에 물이 고인 걸 보고 돌몽이가 말했어요. 그는 품속에서 먹을 건을 갈았습니다. 바위 웅덩이는 검은 먹물로 가득 찼지요. 돌몽이는 큰 붓을 꺼내 바위에다 시를 적어 나갔어요. 때마침 봄나들이를 나왔던 형조 판서의 아들 조선비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림새를 보아하니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풍기는 멋을 보니 학식 높은 선비 같았습니다. 그대 그대는 어디 사는 누구 인 고 조선비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골의 숱을 상납하는 장서방 내 종 돌몽이라고 합니다. 조선비는 풍류를 즐기고 시를 짓는 사람이 천한 노비임을 알고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돌몽이와 학문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요. 돌몽이는 사서삼경은 물론 역사와 지리 천문에까지 두루 통하지 않은 바가 없어 조선비가 따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대 주인은 사람도 아니다. 이런 선비를 종으로 부리더니 형조 판서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해 돌몽이를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조의 아전 자리까지 마련해주었어요. 그 후로 돌몽이는 학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랑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 양현은 조선 때 사람인데 키가 헌체라고 얼굴도 미남이었습니다. 그는 말타기나 활쏘기 실력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번듯한 양방 가모님에도 그를 깨치지 못한 까만 눈 눈 눈 이었습니다. 그래도 물려받은 재산이 넉넉하고 벼슬에 욕심이 없으니 사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어요. 벼슬은 해서 무엇 하나 나는 산과 강을 벗삼아 북류나 즐기며 살겠다. 이렇게 여유 만만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현이 종로 내거리를 지나게 되었어요. 종로는 서울 한가운데니 많은 사람들로 붐볐 겠지요. 큰 갓을 쓰고 비단 도포를 걸치고 어깨와 허리를 쭉 편 양현은 누가 봐도 멋들어진 선비였습니다. 그런 그가 느긋하게 황소 걸음으로 가는데 시골에서 갓 올라온 듯 허름한 옷차림을 한 어떤 하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나으리 말씀 좀 여쭙시다요. 뭐냐? 양현이 멈춰서자 그 하인이 편지를 쑥 내밀었습니다. 이걸 어디로 갖다줘야 하는지 좀 봐주십시오. 양현이 뭘 알아야지요. 그저 까만 건 그리고 하얀 건 종이라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양현이 얼굴을 붉히며 우물쭈물 하자 하인이 말했어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좀 전에 어떤 선비님이 나으리께 여쭤보면 잘 알 거라고 하던데요. 이 말을 듣고서야 양현은 얼굴이 화끈 달아 올랐습니다. 누군가가 길을 묻는 하인을 자기에게 떠넘겼다는 걸 알았거든요. 양현이 까막눈인 걸 알고 골려주려고 말입니다. 양현이 대답을 못하자 하인이 오히려 어리둥절 했습니다. 허참 풍채 좋은 선비께서 이걸 모르시다니 이건 대사관 대감집으로 가는 서찰입니다. 여기 적혀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집을 모르니 묻는 것입니다. 편지 편지 봉투에 쓰여진 글자를 한자한자 짚는 걸 보니 그 하인은 글을 조금 알았나 봐요. 그러니 양반 체면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쥐구멍이 있으면 쏙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바... 바빠서 난 모르겠다. 당황한 양현이 쓱 하인을 밀치고 성큼 성큼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한마디 던졌지요. 까마귀 풍채가 아깝다. 잔 꽤 많은 하인이 양현이 까막놈인 걸 그렇게 비아냥 거린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종로 내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키드거리며 웃는데 더 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사라져 야지요. 양현은 발길을 돌려 바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거울을 보았답니다. 거울 속에는 환한 대리석 같은 이마에 눈이 부리부리 하고 수염이 가지런한 풍채 좋은 양반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얼굴이 벌개져 있네요. 나이 마흔에 비로소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양현은 왼손에 꽉 움켜지고 맹세 했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 북한산 중흥사란 절로 들어갔어요. 양현은 이를 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금세 천자문을 떼고 절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갖고 온 책을 다 읽었대요. 이제 짤막한 시도 지을 수 있게 된 양현은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초와 먹과 북과 종이가 떨어졌으니 보내달라는 편지를 시로 쓴 겁니다. 편지를 받아본 친구는 양현이 벌써 시를 지을 지을 수 있게 된 걸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친구는 양현이 원하는 걸 보내줬습니다. 그 후로도 양현은 왼쪽 손을 펴지 않았답니다. 아직 학문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5년 쯤 지나 양현은 비로소 중흥사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응시했는데 당당히 급제를 했대요. 여보게 이제 손을 펴도 되지 않겠나? 친구들이 축하하며 말하자 비로소 양현은 왼손을 펴려고 했지요. 그런데 손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네 개의 손톱이 길대로 길어서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검얼못 처럼 꽉 박혀버린 겁니다. 참으로 지독한 까마귀로군. 며칠 만에 비로소 손을 편 양현을 보고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하지만 양현은 이제 까마귀란 말을 들어도 부끄러워 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까마귀란 말을 듣기만 해도 나를 흉보는 것 같아 심히 부끄러웠다네. 하지만 이제는 마치 세상을 뵙는 듯하여 흐뭇하기만 하다네. 부끄러움이란 바로 자기가 까막눈인 줄도 모르는 것 아니겠나. 마흔에야 공부를 시작한 양현은 시를 참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벼슬은 좌찬성에 이르렀으니 일찍부터 공부한 친구들보다 더 출세한 겁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다 하는 격언이 있는데요. 양현한테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힘센 오노이 옛날 어느 삶 밑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남동생은 기운이 펄펄해서 늘 힘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씨름판에 나가기만 하면 이겨서 황소를 타오곤 했어요. 남동생은 자기가 천하장사라며 뽐내고 으스대며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어느 해였어요? 동생이 씨름판에 나가서 씨름을 했는데 그만 알지 못하는 아이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힘이 센 장사가 나타나자 너무 분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황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노릇이요? 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힘께나 쓴다고 너무 교만하게 굴길래 내가 남자로 변장하고 씨름판에 나가 너를 이기고 황소를 타왔지. 이 말을 들은 동생은 그제야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생은 누이만 없애면 자신이 천하장사 노릇을 하겠다 싶어서 꾀를 하나 냈습니다. 나와 내기를 하지요. 나는 하루 식전에 두 자나 되는 굽높은 나막신을 신고 황소를 끌고 한양에 갔다 올 테니 누이는 하루 식전에 저 산에다 성을 쌓으세요. 대신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을 죽이기로 하지요. 누이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두 자나 되는 굽높은 나막신을 신고 황소를 끌고 한양으로 갔어요. 누이는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치마에다 돌과 흙을 쌓 나르며 성을 쌓았습니다. 성문을 쌓으려고 큰 바윗 돌을 나르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갖다 얹으면 성을 다 쌓게 되는 거였어요. 동생은 아직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이것을 보고 아들을 살릴 생각으로 뜨거운 팥죽을 쑤어서 딸한테 갔습니다. 얘야 배도 고프고 힘들텐데 이거나 먹고 성을 쌓거라. 딸에게 팥죽을 내주었지요. 어머니 성 다 쌓고 먹을게요. 지금 먹어야지. 딸이 성을 다 쌓고 먹겠다고 하는데도 어머니는 배고플텐데 먹고 하라며. 자꾸 거냈습니다. 딸은 알았어요. 엄마가 동생을 살리려고 그런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먹을 동안 동생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딸은 할 수 없이 성문을 쌓을 돌과 흙을 내려놓고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양에 간 동생이 돌아왔어요. 결국 노인은 내기에 졌고 약속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인은 자기가 이기더라도 동생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얼마 뒤 동생과 어머니도 죽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의 허락 없이는 성을 쌓으면 안 되는 건데 이 집에서 성을 쌓았다고 해서 집안이 점멸을 당한 겁니다. 이 마을 산에는 노이가 성을 쌓으면서 물을 마시던 샘이 있습니다. 옛날엔 그 샘에 금복 죽개가 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건져가려고 하니 그만 샘 밑으로 가라앉았대요. 지금도 햇살이 비치면 샘 밑에 가라앉은 금복 죽개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복받은 과부 옛날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거적대기 하나를 못 깔고 사랑방에서 집신을 삼고 남은 집 건물을 내놓으면 그걸 깔고 지냈지요. 먹지를 못하고 입지를 못하니 오줌이 마려워도 추워서 바깥으로 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샘문을 열고 부뚜막 위에서 오줌을 줄줄줄 두곤 했답니다. 호치마에 호적산만 입고 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아 추워 방에서 자도 이렇게 추운데 산신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여자는 동지 섣달 내내 이렇게 혼잣말을 늘어놓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는 샘문에서 오줌을 싸서 부뚜막에 흘려 내리곤 했습니다.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은 지린내가 나서 아주 죽을 지경이었지요. 한 번은 산신님한테 쫓아가 말했습니다. 산신님 우리 집에 그 여자 좀 잡아다 잡수소. 샘문을 열고 오줌을 노는 통에 냄새가 나서 죽겠소. 그러고 산신님이 언제 데려갈지 그때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자가 자고 일어나더니 또 집 건불 속에서 부스스 나와서는 샘문을 열고 문턱에 앉아서 오줌을 줄줄줄 누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아 추워 이렇게 추운데 산신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산신님이 아직도 여자를 안 잡아간 겁니다. 조왕신은 산신님께 여자를 잡아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잡아갈 테니 걱정 말아라. 산신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산신님이 여자를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산신님인 호랑이가 가만 보니까 여자가 집 건불 속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더니만 샘문을 열고 오줌을 줄줄줄 두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추워 이렇게 추운데 산신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여자는 혼잣말을 하고는 들어 누웠지요. 산신님이 이걸 보고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산짐승을 잡아다 줘서 끼니라도 먹게 되면 나무라도 잘 해다가 뗄 수 있겠지. 산신님은 여자가 먹고 살 만큼 산짐승을 잡아다 주었습니다. 이제 여자는 굶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무를 내다가 불을 떼고 지냈지요. 옷도 잘 해 입었고 깨끗이 빨아 입었고 청소도 깨끗이 하며 부엌도 깨끗이 쓸고 닦았습니다. 여자가 추운 동지 섯달에 원체 못 입고 못 먹고 하니까 나가서 오줌을 놓지 못하고 샘문을 열고 거기다 놓던 거지요. 여자는 산신님이 먹고 살 것을 도와준 덕에 다시는 샘문을 열고 오줌을 놓지 않고 따뜻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답니다. 복 있는 며느리 옛날에 3대째 불씨를 지켜온 집에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화룻불을 넘기면서 말했어요. 이 화룻불은 3대째 꺼트리지 않고 내려온 것이니 잘 지켜야 한다. 그만한 당부까지 하고 넘기니 며느리가 그걸 받을 때 책임이 무지무지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화룻불이 밤에 꺼질까 무서워 잠도 안 자고 그저 드러누워서 지키며 지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나 2대째 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깨보니 화룻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3대째 꺼트리지 않은 화룻불을 넘겨줬을 때는 그만한 정성을 드리라는 뜻인데 그 화룻불이 꺼졌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불씨가 꺼지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도 있는데 말입니다. 며느리는 밤새 정신없이 화룻불을 살렸습니다. 시부모 몰래 남편도 몰래 화룻불을 살려놓고서 이틀날부터는 더 정신이 번쩍나게 화룻불을 지켰지요. 하지만 밤새도록 잠을 안 자려야 안 잘 수가 없잖아요. 깊은 잠은 풍물 치는 소리에도 깨지 못하는 건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화룻불이 또 꺼지고 말았습니다. 큰 난리가 났지요. 시부모 게 얘기하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그래서 다시 정신없이 화룻불을 살렸습니다. 시부모 몰래 남편도 몰래 화룻불을 살려 놓았어요. 내가 이제 잠을 못 자더라도 화룻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아야지. 며느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 이틀날 저녁부터 밤까지 화룻불을 끼고 버텼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때쯤 이었어요. 무언가가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우였어요. 여우란 놈이 꼬리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들어와서 화로 주위를 뱅뱅뱅 세 번 돌더니 꼬리로 화룻불을 톡톡 쳐서 불을 끄고 나가는 겁니다. 며느리는 여우를 쫓아 나갔어요. 쫓다보니 여우가 뒷산으로 올라가서 선앙단 꼭대기에 올라섰다가 중간에 올라섰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거기 뒤쪽으로 가더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간 거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며느리는 선앙당을 날이 새도록 돌았습니다. 없어진 자리를 뒤져 찾으려 한 것이지요. 새시경부터 그 난리를 쳤으니 금방 날이 샜습니다. 산에서 날을 샌 겁니다. 날이 새고 보니까 여우가 사라진 자리에 작은 구멍이 나있었어요. 며느리는 거기에 표시를 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며느리는 없어지고 불씨는 꺼졌으니까요. 시부모는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 며느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며느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 남편과 함께 표시를 해놓았던 곳에 가서 그곳을 파봤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3대 동안 불을 안 꺼트린 공이 며느리 한테서 딱 복으로 닿은 겁니다. 그 며느리는 복이 있는 사람 이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솟는 어느 봄날입니다. 아침애를 등에 지고 한 어린아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아직 제 어머니 치마폭에서 응석이나 부릴 나이인데 남의 집 종이라서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아이는 숲을 돌아다니며 나뭇가지를 줍거나 낯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굳어버린 듯 가만히 서서 한 군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 아이 눈앞에 종달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땅으로 내려앉곤 했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나무하는 것도 잊고 계속 지켜보기만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 나무 단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첫날은 주인이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평소에 아주 보지런하고 자기 일을 잘하는 아이라서 귀엽게 여겼거든요. 다음 날도 아이는 빈 지게를 지고 털레 털레 돌아왔습니다. 저놈이 산에 가서 무슨 장난을 하다 오기에 빈 지게만 지고 오는 고 조이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빈 지게만 달랑 지고 어두워져서야 돌아온 겁니다. 이놈아 산에서 종일 무얼 했기에 사흘 내리 빈 지게냐? 주인이 더 참지 못하고 다그쳤습니다. 아이는 놀라지도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무를 하러 산에 갔더니 새 한 마리가 제 앞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종일 쳐다보다가 그만 나무하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새더냐? 주인이 뭐랬지요? 종달 새 였습니다. 날개 달린 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당연한데 뭐가 신기해서 사흘이나 지켜보았단 말이냐? 첫날에는 새가 제 키만큼 날아오르더니 이튿날에는 새 길쯤 날아오르고 오늘은 다섯길 높이로 날았습니다. 그 이유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만 해를 다 보내고 말았어요. 그 집 주인은 공부도 많이 했고 높은 벼슬까지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매우 영특하다는 걸 금방 알아챘지요. 그럼 종달새가 왜 날마다 나는 높이가 다른지 알아냈느냐? 주인의 물음에 아이는 눈을 새별처럼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종달새에 날아오르는 높이가 다른 것은 날마다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산뜻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이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봄이 되니까 땅에서 따뜻한 기온이 솟아납니다. 따뜻한 기온은 날마다 높아지는데 그 따뜻한 기온 속에 있는 먹을거리를 쫓느라고 종달새도 같은 높이로 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감탄을 했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너는 종노릇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오늘부터 송량 시켜줄 테니 공부를 해보거라. 송량은 종에서 풀어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종신세를 벗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서당에 다녔지요. 그 아이 이름은 석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석이는 곧 혼장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샘을 하며 석이를 놀려댔습니다.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녀석이 잘난 척 하기는 재뿌리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 공부를 해서 뭐하니? 여종의 아들인 석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묻지 않았는데 거듭 천둥 벌거숭이로 놀림을 받으니까 하루는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사람이란 근본을 모르면 제 고시를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세상에 태어났으며 제 아버지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이의 어머니는 촌농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래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 해 가을 이었단다. 산밭에서 목화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 그래서 다급히 산밭에서 가까운 동굴로 피했지. 그랬더니 곧 한 낙은에도 비에 쫓겨 쑥 들어오는 거야. 얼굴이 멀쑥하게 잘생긴 장사치였단다. 그 사람은 젖은 옷을 말린다며 불을 비웠지. 이 어미도 옷이 흠뻑 젖어 몹시 주웠거든. 그래서 불을 조이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만 서로 좋아하게 되었지. 그래서 사랑을 나누었단다. 비가 그치자 낙은에는 잔뜩 아쉬운 얼굴을 하고는 떠났어. 나도 집으로 왔는데 그 며칠 후부터 태기가 있더니 내가 태어난 거란다. 나는 그분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오늘날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구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석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바탕 온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니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또한 제가 태어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제가 아버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음날부터 석이는 서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났다는 동굴로 가서는 공부를 했어요. 아침에 동굴로 가서 저녁이 되어야 돌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 이었습니다. 산밭에는 누렇게 핀 모카 꽃이 하얀 손뭉치를 매달았지요. 석이는 여전히 동굴 속에서 소나무 관솔로 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잠시 후 철벅철벅 진 땅을 뛰는 발소리가 나더니 패랭이를 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등짐을 내려놓고는 동굴을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석이와 눈이 마주치자 싱긋 웃지 뭐예요. 영특한 석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쩐 일로 저를 보고 웃으시는지요? 그냥 좀 우스운 일이 생각나서 나그네 나그네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저도 지피는 게 있습니다. 저를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웃은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가 야무지게 모르니 나그네는 정색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장사를 하느라 전국을 떠돌아 다니는데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이 고개를 한 번씩 지난단다. 그런데 몇 해 전에도 오늘처럼 소나기가 와서 이 동굴로 피했는데 그때는 한 어여쁜 처녀가 날 반겨주더니 오늘은 내가 책을 읽고 있으니 기이에서 웃었느니라. 나그네 말이 끝나자마자 석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절을 올렸습니다. 나그네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석이가 찬찬히 설명했지요. 저는 그때 그 처녀가 낳은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가서 만나보시지요. 석이는 득달같이 나그네를 데리고 어머니한테로 갔습니다. 확인해보니 과연 아버지가 틀림없었어요. 그때부터 석이는 두 분과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그 후 석이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당시에 유명한 학자였던 화담 석영덕 토정 이지 함욱 이소 이중호 같은 학자들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봉 송익필 중봉 조원 같은 학자들과 친구로 지냈지요. 하나 종으로 태어나 이름을 날리는 학자가 된 겁니다. 이름이 나자 전국에서 제자가 되겠다며 몰려왔어요. 그래서 석이는 계룡산 고청봉 아래 집을 짓고는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때문에 호도 고청이라고 했답니다. 시아버지를 팔려던 며느리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강시성을 가진 송각이 나이 많은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강송각은 장가들 나이가 되자 이웃 말 장서방 내 셋째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결혼한지 1년 동안은 강서방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시아버지를 시도때도 없이 구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늙어서 일도 못하는 주제에 밥만 축내고 있으니 내가 못살아 못살아 이렇게 시아버지를 구박하면서 밥도 잘 안해주고 옷도 잘 안 갈아입혀주니 아들 강서방이 보기에도 참 민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이나 자리에 누워서 끙끙 하고 아르면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구박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다 나아서 돌아다니면 병이 다 나왔으면 마당도 쓸고 밭에 나가 김도 매야지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구박했습니다. 어쩌다가 애가 울면 아니 이렇게 바쁜데 애 하나도 못 봐준단 말이에요? 하면서 구박했지요. 비가 주륵주 내리면 비가 오면 멍석이라도 걷어야지요.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멍석에 깨를 말리는 거 안 보여요? 주륵주 내리면 비가 오면 멍석이라도 걷어야지요.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멍석에 깨를 말리는 거 안 보여요? 하고 구박했지요. 이렇게 구박받는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심통이 났습니다. 며느라기야 나도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어쩌겠니? 내 마음도 참 변치 않구나. 내 몸이 어떻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동안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어디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시아버지는 일부러 며느리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며느리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 하고 며느리는 날마다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아들 강서방이 가만히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그렇다고 나까지 끼어들어 싸울 수도 없고. 아무튼 어떻게든 해봐야지. 강서방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개를 생각해내고는 무릎을 탁 쳤어요. 옳지. 내일이 장날이지.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음날 강서방은 아침을 일찌감치 먹고 닷새 만에 한 번씩 서는 장으로 갔습니다. 장에 갔다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온 강서방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장에 가서 별일을 다 봤구먼. 바느질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하던 바느질을 멈춘 며느리는 궁금해서 무슨 일인데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강서방이 대답 했습니다. 아 글쎄 장에 가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보동보동하게 살찐 늙은 제 아버지를 판다 집어요. 내가 얼마에 파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천냥 이래.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다른 장에서는 천 오백 냥에 판다고 하지 않겠소? 그래서요? 할아버지를 사는데 값이 천 오백 냥이고 적게 받아도 천냥 아니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라니? 잘 생각해봐. 우리 한 보동보동 쪘다면 다음 장에 내다 팔아서 부자가 될 텐데 저리 비쩍 말랐으니 내다 팔 재간이 없잖소. 강서방은 혀를 찼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팔십 먹은 할아버지를 누가 산대요? 아니야. 오늘도 보동보동 살진 할아버지가 두 분이나 팔리는 걸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요. 한 할아버지 몸값이 천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는 입담이 좋아서 천냥에다 오백냥을 더 붙였는데 대뜸 값을 치르고 사갔단 말이요. 그게 어디 적은 돈이요? 강서방이 그럴듯하게 말을 떠버리니까 며느리는 그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럼 여보 왜 우리 아버님도 살만 포동포동 찌면 팔긴 팔 건가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전냥이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데 그걸 왜 마다하겠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이 찐대요? 어떡하긴 어떡해요 대우 잘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 잘 차려드리면 포동포동 살찌지 그렇게 하면 아버님이 정말 포동포동 살찌일까요? 그렇고 말고 참 또 한가지 또 한가지 라니요? 그게 뭔데요? 그건 마음을 편쾌 해드려야 한다는 거요. 지금처럼 아버님을 구박한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오히려 지금보다 살이 더 빠질지 모를 일이요. 그러니 아버님을 구박하지 말고 마음 편쾌 모셔야 하오. 여보 그렇게 할 수 있겠소?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요. 강서방 말의 며느리는 무슨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천오백냥 아니 적어도 천냥을 벌 수가 있소. 적어도 천냥인데 그게 어디 애 이름이요? 여보 당신만 잘해준다면 우리는 들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요. 며느리는 며느리는 당장 그날부터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쏟아서 시아버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전에는 걸핏하면 구박만 하더니 이제는 음식도 정성껏 만들어주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혀주었어요. 그래 살이 포동포동 찌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쾌해주는 게 최고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한 며느리는 추우면 춥지 않느냐 더우면 덥지 않느냐 일 좀 하려면 그만두고 쉬시라 하면서 무척 대우를 잘했습니다. 참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없을 게야 이거 며느라기가 어찌 된 일일까 시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별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잘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분이 좋으니 시아버지도 며느리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전 같으면 며느리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할 텐데 기분이 좋으니까 며느리 하는 일도 도와주고 손자들도 더 잘 봐주었지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기분이 좋아서 점점 더 시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잘해주다가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정이 듬뿍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아들 강서방은 그래 이젠 됐다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다 먹고 상을 치운 며느리가 방에 들어오자 강서방이 말했어요. 비쩍 비쩍 말랐던 우리 아버님이 강서방이 강서방이 속으로 기분좋게 기분좋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느리도 시아버지도 서로 나쁜 버릇을 고치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야기로 효도한 아들 옛날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마음 시착한 아들이 나이가 많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워낙 나이가 많아서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 다니지도 못했지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 없어 주로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저 할머니 망령 든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제엔 할머니가 손자를 보고 아들이라고 바득바득 우겼다는데 그렇다면 망령이 드셨구먼 하고 수근 거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버럭 화를 냈지요. 우리 어머니가 망령이 드셨다니 그런 소리 마슈. 나이를 많이 잡수셔서 몸이 정같지 않을 뿐이지. 정신은 말장 하시다구요. 또다시 어떤 소리 하면 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요? 아들은 늘 어머니를 편하게 잘 모셨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눈곱도 닦아주고 흐트러진 머리도 매만져 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장터에 갔었어요. 쌀값은 얼마고 자반 한 손에는 얼마 했습니다. 무와 배추 값이 많이 올랐더라구요. 하지만 콩나물 값은 내렸답니다. 하기야 콩나물 값이 내려야 얼마나 많이 내렸겠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처지에는 값이 내린 물건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고 아들이 물으면 어머니는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다시 바깥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장날엔 무명 한필에 얼마 있는데 값이 좀 올랐구요. 배는 한필에 얼마 있는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그런지 값이 많이 내렸어요. 사과 한작에는 얼마 했어요. 오늘 나온 연씨 하고 대추는 유난히 통통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추보다 연한 연씨 감을 사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아들이 큰 소리로 시장 모습을 알려주면 어머니는 빙글에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장에서 사온 말랑말랑한 연씨를 오물놈 씹어 먹으면서 응 하고 대답했어요. 아들은 논이나 밭을 다녀와서도 곧바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응 모듬골 노는 벼가 벌써 여물었어요. 며칠 있으면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두렁이 심은 검정콩은 오늘 걷어드렸어요. 어머미 오늘 저녁에 그 검정콩을 넣고 저녁밥을 지을 테니 이따가 맛 좀 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뽑아서 말린 깨들 말이에요. 그것들은 한 사흘 후에나 털어야겠어요.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금방 마를 거예요. 어머니 그렇지요? 그러면 어머니는 응 하고 대답하고 고개까지 끄덕끄덕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밭에 갔었어요. 늙은 호박을 서른 통이나 땄지요. 어머미 늙은 호박으로 내일 어머니 좋아하시는 호박 떡 해드린대요. 하나를 가져왔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오늘 딴 것 가운데 가장 잘생긴 호박이에요. 아들은 어머니 손을 끌어와 늙은 호박을 만지게 했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예쁘죠? 아들은 말 돌아가는 소식도 이야기로 풀어서 알려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노랑이 강부자 어른이 사위를 본대요. 우락부락한 밤골 이첨지 어른 셋째 아들이래요. 그래서 잔치에 쓰려고 돼지를 잡는답니다. 어머미 갔으니까 얻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첨지 어른 셋째 아들은 우락부락한 아버지와는 닮은 데가 하나도 없대요. 기도 크고 날씬 하고 인물도 환하대요. 성격도 무척 좋다고 하네요. 강부자 어른 셋째 아가씨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하늘님이 정해준 한 쌍이라고 소문이 쫙 깔렸답니다. 응 아들은 마을 돌아가는 소식뿐만 아니고 이웃집 소식도 어머니한테 이야기로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옆집 이서방네 막내가 어젯밤에 오줌을 쌌대요. 벼랑에서 뚝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네요. 응 꿈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으면 그 녀석 키가 제법 크겠는걸. 키야 지금도 큰데요 뭐. 하여튼 그 키 말고 벌로 키지라는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소금도 주고 꿀밤도 한 대 먹여서 보냈지요. 안 아프게 때렸어요. 저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이서방네 막내를 보내고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어머니도 아들의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하는지 빙글에 웃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했어요. 할머니 오늘 우리 소 누렁이랑 정서방 아저씨네 소랑 싸움을 했어요. 점심 먹고 누렁이를 끌고 앞골로 풀을 먹이러 갔거든요. 그런데 정서방 아저씨가 소를 끌고 먼저 와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풀을 뜯어먹던 아저씨네 소가 괜히 우리 누렁이를 불로 툭툭 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지요. 아저씨네 소가 우리 누렁이를 깔봤나 봐요. 몇 번을 참던 누렁이가 음메 하고 한번 소리치더니 본격적으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싱겁게도 단 한 판에 끝났지요. 우리 누렁이가 이겼어요. 무릎을 꿇은 아저씨네 소는 겁을 잔뜩 먹고는 풀도 더 안 먹고 도망치더라고요. 손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남을 캐던 옛날을 생각했어요. 어머니 간장을 다리려는데 아궁이의 불질은 얼마나 뜨겁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다려야 해요? 장을 다린다고? 어머니 금년에는 된장을 어느 독에 담을까요? 작년에 담근 묵은 된장이 든 독이 있기는 한데요. 어머니 알아서 담아 어머니 그럼 어려우시지만 내일 뒷곁에 나와서 봐주세요. 아들 부부는 어머니에게 뻔한 일도 일일이 묻고 일일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망령든 게 아니고 나이 많지 않은 저 사람들이 망령든 게야. 누가 아니래나 참 한심만 노릇을 새 그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흉을 보면 아들은 점잖게 타일러스 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흉 본다고 자식 노릇 그만둘 줄 아나. 뒤에서 남 흉 보지 말고 어서 가서 자네들 어르신네나 잘 돌봐드려 나이 들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나는 세상 구경시켜드릴 형편이 못돼서 입으로라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드리는 걸세 이 사람들아 어여가서 자네들도 한번 해보게 무척 좋아하실 걸세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효자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 끄덕 했습니다. 그런 뒤 그 마을은 효자 마을이 되어 다른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답니다. 목에 방울 단 나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홍시성을 가진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홍 총각은 나이 많은 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저런 효자는 또 없을 거야. 그럼 나도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누가 아니래 난 아들이 다섯씩이나 있지만 다 합쳐도 홍총각 하나만도 못하니 마을 사람들은 홍총각의 효성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홍총각의 나이 많은 어머니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홍총각은 좋다는 약은 다 구해 써보았 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다녀갔지만 모두들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말았어요. 펑펑 내린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인 어느 추운 겨울날 며칠째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잉어가 먹고 싶구나. 알았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강에 가서 잡아올게요. 홍총각은 도끼와 낚싯대와 망태기를 챙겨 얼른 집을 나섰습니다. 홍총각은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하얀 눈밭을 걷고 또 걸었어요. 그렇게 몇십 리 길을 걷고 또 걸은 홍총각이 드디어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강물은 두껍게 꽁꽁 얼어있었어요. 홍총각은 꽁꽁 언 귀도 코도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자 귀도 코도 찡찡 거렸고 눈에서는 눈물까지 찔끔찔끔 났습니다. 이런 추위쯤은 문제없어 꾹 참고 빨랑 잉어를 잡아서 어머니께 푹 고와드려야 해. 이런 생각을 하자 홍총각 가슴에 후끈후끈 열이 퍼져서 꽁꽁 언 몸이 스르르 녹았습니다. 홍총각은 미끌미끌한 얼음판을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도끼자루로 얼음을 콩콩 치며 물이 깊은 데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좋겠어. 홍총각은 꽁꽁 언 얼음을 도끼로 쿵쿵 쳐서 구멍을 냈어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고는 낚시대를 집어들고 얼음구멍 속 강물에 들이오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강물을 타고 올라온 커다란 잉어가 얼음구멍 속에서 휙 뛰어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얼음판에서 펄떡펄떡 뛰었지요. 어라 잉어네 이렇게 잉어를 쉽게 잡다니 홍총각은 잉어를 망태기에 담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가마솥에 넣고 푹 고아 그릇에 담아서 어머니에게 들고 갔지요. 어머니는 꼬박 사흘 동안 푹 고운 잉어를 먹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이었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홍총각이 잠에서 깨웠습니다. 살펴보니 어머니가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있었어요. 아니 어머니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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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럴 나 나 다 내 덕이다. 오늘 아침은 내가 지을 거다. 어머니가 병이 나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홍총각은 너무 기뻐서 어머니를 잡고 울었어요. 어머니와 홍총각은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몇 년 뒤에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살만큼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홍총각은 어머니가 곁에 없으니 마냥 슬프기만 했습니다. 홍총각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울고 또 울었어요. 홍총각은 어머니 무덤 옆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옛날의 효자들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부모님 무덤을 돌보았지요. 이 움막을 여막이라 하고 그렇게 무덤을 돌보는 일을 심요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어흥 어 호랑이다 호랑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는 홍총각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게 홍총각 난 자네를 쭉 지켜보고 있었다네. 그러면서 자네 효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 나도 자네처럼 우리 부모님께 효도했다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여보게 이제 난 우리 부모님 무덤을 찾을 수도 없다네. 그러니 홍총각 나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네 어머니 무덤을 돌보겠네. 고맙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고마운 건 바로 날세 이렇게 해서 홍총각은 호랑이와 함께 시묘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시묘를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홍총각은 언제나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처럼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나무를 낙위등에 한짐해서 장에 갔는데 점심때가 지나기도 전에 다 팔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찹쌀떡을 사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의원님도 그러셨어요.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 게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구요. 어머니 올해는 풍년이 들었어요. 어머니 햅쌀로 밥을 했어요. 뜸 들이다가 맛을 봤는데 참 맛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드세요. 밥을 먹을 때는 언제나 어머니 목까지 함께 차렸습니다. 이렇게 홍총각의 효도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홍총각은 아침 일찍 낙위에 나무를 한 짐 싣고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았습니다. 그러고는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나귀 등에 가득 싣고 고갯길을 넘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도둑들이 나타났어요. 꼼짝마 가진 거 다 내놔. 수염이 덥수룩한 도둑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아이쿠 이를 어쩌나 가진 걸 모두 다 뺏기게 되었네. 홍총각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은 하늘이 내신 효자시다. 그분에게 손을 댔다가는 너희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게다. 하고 말했습니다. 홍총각도 도둑들도 모두 깜짝 놀랐지요. 알았습니다요. 효자님 몸에는 손끝 하나 안 되겠습니다요.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스르르 사라졌어요. 도둑들은 홍총각 앞에 엎드려 손을 싹싹 비비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나귀목에 방울을 달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저희가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홍총각은 딸랑딸랑 하고 소리를 내는 방울을 나귀목에 달고 다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도둑을 피하려고 너도 나도 나귀목에 방울을 달고 다녔습니다. 딸랑딸랑 멀리 산속에서 방울 소리를 듣고 두목이 부하 도둑들에게 말했답니다. 우리 호자님 요새 장사가 잘 되나 봐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객길을 넘어 다니시니 말이야 하고 말입니다. 김총각과 까마귀 옛날 옛적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김시성을 가진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이라 김총각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팔아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김총각은 날마다 부지런히 나무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장에 내다 팔아서 양식을 마련할 돈을 만들었지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슈 김총각 또 오셨구랴. 내 아주머니 싱싱한 생선 한 마리 주세요. 알겠수 잠깐만 기다리슈 내 잘 다듬어 드리리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고맙긴 김총각이 효자란 얘긴 들어서 알고 있다오. 그런 김총각이 우리 집을 단골로 삼아주었으니 내가 오히려 고맙지. 김총각은 장에서 돌아올 때면 늘 잊지 않고 부모님 밥상에 올릴 생선을 한 마리씩 샀습니다.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김총각이었지만 늘 고기는 못 사고 생선만 사다 올리는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내가 돈이 넉넉치 못해서 그런 것이니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만 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총각은 늘 하던 대로 그동안 해두었던 나무를 지게 지고 장으로 나갔습니다. 웬일인지 그날은 나무를 사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침 일찍 나왔지만 점심때가 지나도록 나무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이 나무를 못 팔면 양식을 살 수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밥상에 올려드릴 생선은 또 뭐로 사지? 김총각이 혼잣말을 하면서 걱정에 걱정을 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해님은 서쪽 하늘에 간빛 노을을 풀어 놓았지요. 그때까지도 한 지게를 지고 나온 나무는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아 이를 어쩐담 양식도 못 사고 생선도 못 사게 되었으니 김총각은 발을 동동 구르며 누가 나무를 사러 오지 않나 하고 두리번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렇게 저녁때가 다 되었을 무렵입니다. 김총각 아직 있었구먼 잘됐네 밤나무 꿀 부잣집에서 일하는 조서방이 나무를 사러 왔습니다. 나무도 필요한 만큼 있으니 정말 잘됐구먼 조서방은 김총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아저씨 계산이 틀리셨네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는 이거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갖고 가세요. 마음 시착한 김총각이 돈을 돌려주려고 하자 허허허 하고 웃고 난 조서방이 말랬습니다. 우리 아시마님께서 곧 아기를 낳으실 걸세 그래서 이 나무로 그 준비를 할 것이네 노마님께서 이러셨지 그런 기쁜 일에 쓸 나무이니 값을 후하게 주고 사오라고 자, 그러니 받아 두 개나 조서방이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김총각 얼굴에는 보름달림처럼 환하게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 잘됐네 오늘에서야 드디어 부모님께 늘 사다드리던 생선 대신 고기를 사다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배가 고픈 것도 있고 김총각은 고기집으로 부리나케 달려가 소고기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김총각의 발걸음은 팔랑팔랑 날아가는 나비처럼 가벼웠지요. 하지만 워낙 늦게서야 나무를 팔았기 때문에 금방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까만 밤하늘에는 총총총 눈을 뜬 별림들이 도란노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총각은 높은 고개를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아, 힘들다. 고갯마루에 올라왔으니 좀 쉬었다 가자. 이마에 송송 맺힌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옷 소매로 땀을 닦은 김총각은 어깨에 맨 지게를 내려놓고 길가 바위에 앉아 쉬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까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날도 어두운데 웬 까마귀일까? 김총각이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까마귀가 손살같이 달려들어 김총각 지게에 놓인 소고기를 획채어 달아놨어요. 안 돼, 그건 우리 부모님 밥상에 올릴 거야. 안 돼, 이리 가져와. 김총각은 얼른 지게를 메고 따라가면서 안타깝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헐헐 날아가 어느새 멀리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나쁜 까마귀야, 어떻게 마련한 소고기인데? 내가 여기서 쉬는 게 아니었어. 어서 빨리 집에 가야 했는데. 까마귀 탓이 아니야. 이건 다 내 탓이야. 긴 한숨을 몰아내신 김총각은 지게를 메고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두 어깨가 축 처진 김총각은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마침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 냄새는? 그 냄새는 부엌에서 솔솔 풍겨 나오고 있었어요. 김총각이 부엌으로 가보니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소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아주 시간을 잘 맞춰왔구나. 어여 손 씻고 이 밥상 들여가거라. 난 이 소고기를 마저 구워서 들어갈 테니. 어머니, 그 소고기는 어디서 났어요? 김총각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 저녁때가 다 되어 가는데. 네가 돌아오지 않아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었지. 그런데 어디선가 까마귀가 날아온 거야. 그러더니 퇴마루에 뭔가를 툭 떨어뜨리고 가지 않겠니? 그래서 얼른 퇴마루로 가서 살펴보았지. 그랬더니 글쎄 그게 소고기 덩어리지 뭐니. 그리고 너는 저녁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딱 맞춰 들어왔고. 얘야, 앞으로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길 것 같구나. 아, 그랬군요. 어머니 말을 다 들은 김총각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그래, 까마귀가 내 마음을 읽었구나. 날 쉬게 하고 그 대신에 자기가 소고기를 어머니한테 빨리 갖다 준 거구나. 까마귀야, 고맙다. 이렇게 생각한 김총각이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겪은 일을 어머니에게 모두 다 이야기했지요. 어머니, 사실은 오늘 나무를 좋은 값에 팔았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샀지요. 그리고 고갯마루에 올라 땀을 식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김총각은 마음 쉬고 온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 딸 많이 낳고 부모님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한석봉 이야기 석봉이라는 호로 더 유명한 한호는 홀 어머니 밑에서 매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떡 장수인 어머니는 학비를 충분히 대주지 못했어요. 더욱이 석봉은 서예를 매우 좋아했는데 종이와 붓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집과 오십 리나 떨어진 곳에서 공부하던 석봉은 뒤통산에 올랐습니다. 또 종이와 먹이 떨어져서 그것을 사달라는 편지를 쓰려다가 고향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멀리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는 고개 넘어 하늘에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자신을 공부시키느라 가진 품파리와 떡 장사를 하는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짜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공부하는 것만도 고마운데 종이며 붓이랑 사달라는 편지를 쓸 마음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싱그러운 바람이 한 차례 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참나무, 굴밤나무, 후방나무들이 푸른 잎사귀를 매달고 바람에 사분거렸습니다. 넓적넓적한 나뭇잎을 보자 석봉은 그게 문득 화선지처럼 보였어요. 그렇지 종이 대신 나뭇잎에다 글씨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 석봉은 뛸듯이 기뻤습니다. 그는 서당 공부가 끝나는 대로 뒷동산으로 가서 신나게 붓을 휘둘렀어요. 아무리 글씨를 써도 동산의 나뭇잎은 다 닳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싼 종이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찬바람이 불자 나뭇잎들은 누렇게 시들어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써도 달치 않는 종이는 없을까. 어느 날 석봉은 시내가에 앉아 높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넓은 하늘을 화선지로 삼아 글씨를 마음껏 써본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하늘을 보던 석봉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햇살에 반짝이는 너럭 바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 천년이 넘도록 변함없는 저 바위는 아무리 글씨를 써도 달치 않겠지. 석봉은 붓을 꺼내 너럭 바위에다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바위에 물을 묻혀 쓰면 햇볕이 금세 물기를 말려버렸어요. 시내가에는 너럭 바위가 많았고 석봉은 벼루와 먹이 없어도 마음껏 서예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예를 익힌 석봉이 설을 맞아 집으로 왔습니다. 석봉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어머니께 뽐내고 싶었어요. 이미 서당에서는 명필이 될 제목으로 인정을 받은 그였습니다. 어머니는 밤이 늦도록 다음 날 장에 내답할 떡을 썰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그런 어머니 앞에서 한껏 품새를 잡고는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줄기 바람이 문틈으로 들이닥쳐 촛불이 꺼졌습니다. 석봉은 서둘러 촛불을 다시 켜려 했지요. 그때 어머니의 엄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자, 관두어라. 이대로 나는 떡을 썰고, 너는 글씨를 써서 누가 제대로 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자. 석봉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저 종이만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글씨를 쓰려니 붓이 제대로 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밝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쾌한 소리를 내며 떡을 썰었어요. 석봉도 용기를 내어 어둠 속에서 붓을 휘둘렀습니다. 자, 보아라. 어머니가 촛불을 켜고 말했습니다. 석봉이 쓴 글씨는 삐뚤빼뚤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먹물이 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반면에 어머니가 싼 떡은 크기도 똑같고 가지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 석봉은 더욱 피눈물 나는 수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스물다섯 살의 진사시험에 합격했지요. 하지만 집안이 보잘것없고 가난한 탓에 별다른 벼슬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글씨를 잘 쓰는 게 알려져 사자관으로 벼슬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석봉이 사신을 따라 명나라 수도인 북경에 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북경에는 서예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명필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기도 하고 명필이 쓴 글씨는 많은 돈을 주고 사모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명나라의 명필들과 조선의 사신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가 이 황금 걸개에 걸맞는 글씨를 써보시겠소? 흡족한 글씨를 새겨준다면 내가 큰 상을 줄이다. 잔치 여웅이 무리익자 부자가 커다란 걸개를 자랑스레 펼치고 말했습니다. 최고급 비단에 금칠을 한 걸개는 아무 그림이나 글씨가 없어도 찬란하기 그지 없었지요. 어설픈 솜씨로 손을 댔다가는 걸개를 망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 탓에 아무도 선뜻 그 걸개에 글씨를 쓰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소.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석봉이 불쑥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아 참께 자네가 아무리 필체가 뛰어난다고는 하지만 여기는 명나라야 자치의 실수에다가는 나라 망신이란 말일세. 사신들이 말렸지만 석봉은 듣지 않았습니다. 석봉은 붓을 들고 금칠이 된 걸개 앞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필체로 써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숭어도 안 뛰는데 망둥이가 먼저 뛰네. 중국의 한 서예가가 붓을 들고 선 석봉을 보고 빈정거렸습니다. 둘러섰던 기생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여기저기서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란스러움에 석봉의 붓이 약간 흔들렸지요. 그 바람에 먹물이 걸개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인가. 금칠이 된 걸개가 망가졌다고 생각한 보자가 펄펄 뛰었지요. 석봉은 조용히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크기의 떡을 썰던 어머니만큼 되려고 얼마나 핏다머린 연습을 했던가. 또 글씨를 써서 날려보낸 나뭇잎이 얼마이며 햇살에 곧 말라버리는 돌판에 쓴 글씨는 대체 얼마였던가. 이런 생각을 하자 석봉은 자신감이 불끈 솟았습니다. 여기에 먹물방울이 떨어진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글씨를 쓸 자리를 미리 정한 것입니다. 석봉이 여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물을 찍은 다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붓을 휘둘렀지요. 모든 글씨가 하나로 이어진 초설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석봉의 글씨는 비 온 뒤 물살이 계곡을 감고 돌듯 그러다가 폭포를 만나 우르르 쾅쾅 소리를 내며 떨어지듯 힘찼습니다. 석봉이 실수로 흘렸던 먹물방울들은 석봉의 붓이 지나가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마리 용이 구름을 꿰뚫고 하늘로 올라가 힘찬 필체가 아루새겨졌습니다. 왕휘지가 다시 태어났어 사람들은 석봉의 솜씨를 중국 역사를 통틀어 으뜸으로 쳐주는 서예가 왕휘지와 비교할 만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성난 사자가 먹이를 덮치듯 목마른 말이 강으로 뛰어드는 듯하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명필들은 석봉의 글씨에 실린 기운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걸개의 주인은 크게 고마워하며 석봉에게 상을 주었지요. 같이 간 사신들이 그 덕에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석봉의 솜씨는 여러 나라로 알려졌어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석봉의 글씨를 구하려고 돈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조 임금도 석봉의 글씨를 좋아하여 그의 작품을 늘 방에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석봉에게 정사품에 해당하는 가평 군수벼슬을 내렸습니다. 석봉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졌지요. 전국 각지에서 석봉에게 서예를 배우려는 선비들이 찾아왔습니다. 돈과 보석으로 글씨를 사려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지요. 산골 서당의 어린아이도 석봉의 이름을 알 정도였습니다. 석봉은 저도 모르게 우쭐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봉을 위해 홀로 올라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석봉은 친구 집에 가는 길에 시장통을 지나게 되었어요. 시장통 끝에는 높은 누각이 있었는데 한 중 늙은이 장사치가 장사는 하지 않고 보따리를 들고 누각으로 올라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졸음이 밀려오니 한숨 자려는 참인 듯했어요. 아저씨, 기름장수 아저씨, 중 늙은이 장사치가 막 누각에 들어누워 자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느냐? 장사치는 귀찮은 듯 누각 아래를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참기름 한 병 주세요. 얼마나? 다섯 양어치요. 엽전을 이리 던져라. 아이는 엽전을 누각 위로 던졌습니다. 장사치는 익숙한 솜씨로 엽전을 받아 챙겼지요. 그러고도 장사치는 누각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리병을 들고 내려다보며 아이한테 이렇게 소리 질본이었어요. 그 기둥 한 발 앞에 병을 놓고 물러서라. 그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름장수가 누각 위에서 호리병을 기울였어요. 그러자 가는 기름줄기가 아래로 뻗어 나왔습니다. 조영번이 설마? 석봉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세 길이나 되는 누각 위에서 쏟아진 참기름은 아래에 놓인 작은 병으로 소르르 빨려 들어갔지요. 노각 위의 호리병과 아래에 놓은 작은 병이 마치 줄로 이어진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장사치는 기름병을 조금 옮겼습니다. 기름줄기는 흔들리면서도 작은 병 속으로 잘도 빨려 들어갔지요. 됐다. 다음에 또 오너라. 다섯 양어치의 참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아이의 병에 따라준 장사치는 호리병 마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벌렁 들어 누워 낮잠을 청했지요. 그 광경을 보고 석봉은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내가 비록 명필로 이름은 높으나 저 기름장수의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 어려서는 어머니와 훈장님께 배우고 또 나뭇잎과 돌판과 하늘과 구름에게 배우고 이렇듯 시장의 기름장수에게까지 배우니 온 세상에 나의 스승아닌 것이 없구나. 석봉은 발길을 돌려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만에 빠졌던 마음을 돌이켜 더욱 열심히 글씨를 썼답니다. 호랑이의 효도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일찌감치 먹고 집을 나선 나무꾼은 산으로 가서 열심히 나무를 했어요. 어느새 나무 한 짐을 한 나무꾼은 땀 좀 식히고 내려가자 하고는 바위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랑이가 노려보면서 나무꾼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떡하지 숨을 데도 없고 이거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었구나. 나무꾼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했겠다. 나무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꾀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이었어요. 나무꾼은 호랑이가 덤벼들기 전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나무꾼은 닭똥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렸습니다. 나무꾼을 잡아먹으려다 형님이라는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라? 내가 형님? 그런다고 배고픈 내가 널 안 잡아먹을 줄 알아? 그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꼬르륵하고 호랑이 뱃속에서 배꼽시계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나무꾼을 보고 입맛을 쩝쩝 다신 호랑이는 입을 쩝 벌리고 덤벼들려고 했어요. 그래도 나무꾼은 꼼짝 않고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 말을 하시니까 섭섭하네요. 이 깊은 산 속 어딘가에 형님이 살고 계시다는 걸 어머니한테 들어서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말아. 넌 사람이고 나는 호랑이인데 어째서 내가 네 형이 될 수 있단 말이냐? 호랑이는 다시 입을 쩝 벌리고 또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씩 웃고 말했지요. 의심을 하시는 건 당연해요. 어머니도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형님이 어릴 때 산에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어머니는 애를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 꿈에 형님이 나타나셨대요. 호랑이가 되어서 말입니다. 호랑이가 된 형님은 우리 집을 바라보며 슬피 우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런 형님을 오늘 만나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나네요. 나무꾼은 다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거 참 알 수 없군. 정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날 보면 무서워서 손살같이 도망가는데 이 나무꾼은 반갑다고 눈물까지 흘리니 정말 알 수 없군. 호랑이는 나무꾼이 냉괴에 점점 더 깊이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셨을까? 두 눈을 껌벅껌벅 하면서 생각하던 호랑이는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호랑이는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내가 내 아우라니 정말 기쁘구나. 그런데 나는 호랑이라서 집에 갈 수도 없고 어머니를 뵐 수도 없구나. 그래서 내 마음도 무척 아프다. 그러니 아우가 가서 어머니에게 나는 잘 있더라고 말씀드려라. 그리고 나 대신 어머니를 정성껏 잘 모시거라. 호랑이가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본 나무꾼도 닭똥같은 눈물을 똑같이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랑 같이 가세요. 어머니도 형님을 보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나무꾼은 호랑이 아빠를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우야 나도 어머니를 무척 뵙고 싶다. 하지만 호랑이가 된 몸으로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 보름에 한 번씩 한밤중에 찾아가겠다. 그때마다 멧돼지를 잡아 뒷곁에다 던져놓고 갈 테니 내가 다녀간 줄 알고 아우는 어머니와 잘 먹고 지내거라. 목이 메어 호랑이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쓱쓱 닦은 나무꾼이 말했어요. 알겠어요 형님. 그럼 몸 조심하세요. 저도 가끔 찾아올게요. 이렇게 꾀를 달 써서 나무꾼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나무꾼이 아침에 일어나서 뒷곁에 가보니 죽은 멧돼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 멧돼지는? 아 그래 그 호랑이가 약속한 대로 멧돼지를 잡아서 갖다 놓은 거로구나. 그 뒤부터 호랑이는 보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멧돼지를 뒷곁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운 호랑이지요? 그렇구나. 멧돼지 고기가 참 맛있구나. 그 다음에 나무꾼의 어머니는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알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는 이상하게도 호랑이가 뒷곁에 멧돼지를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다가 호랑이 새끼 세 마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새끼 호랑이들의 꼬리에 무엇이 메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배 헝거 피었어요. 거참 이상하네. 나무꾼은 너무 궁금해서 새끼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왜 꼬리에 배 헝거풀 맺니? 우리 할머니는 아저씨처럼 사람이셨대요.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 보름에 한 번씩 우리 아버지가 멧돼지를 잡아서 갖다 드렸는데 얼마 전에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대요. 그 뒤부터 아버지는 너무 슬퍼하면서 굴 속에서 잡숫지도 않고 울기만 하다가 할머니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꼬리에 배 헝거풀 맺고 슬퍼하는 거예요. 나무꾼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호랑아 내가 널 형님이라고 속이고 멧돼지 고기를 얻어먹은 것도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슬퍼하다가 죽었다니 호랑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나를 용서해라. 나무꾼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가슴을 퍽퍽 치며 엉엉 울었답니다. 미련한 두꺼비 옛날에 두꺼비가 작은 개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놈 발도 참 많이 달렸구나. 어디 발을 하나하나 떼어 먹어볼까. 그러자 죽은 채 하고 있던 개는 다급해졌어요.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좋은 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두꺼비야 제발 발 좀 떼어 먹어주렴. 나는 발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내 발을 떼어 먹으면 나는 그만큼 몸이 가벼워질 거야. 이 녀석 봐라. 몸이 가벼워지게 발을 떼어 먹어달라고? 내 녀석을 편하게 해줄 수는 없지. 내 놈을 숯불에다 구워 먹어야겠구나. 좋아 좋아. 그렇지 않아도 추워서 혼났어. 어서 나를 저 따뜻한 숯불 위에 얹어다오. 뭐라고? 그것도 싫다. 옳지. 간장에 졸여서 게장을 담가 먹어야겠다. 고마워. 그렇지 않아도 짭짤한 게 먹고 싶었는데 간장에 넣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두꺼비는 약이 올라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얄미운 내 놈을 물속에다 던져야겠다. 이런 어리석은 두꺼비를 봤나요? 개는 원래 물속에서 사는 동물인데 혼내준다면서 물속으로 던져버리겠다니요. 개는 신이 났지만 시체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참아줘. 나는 물속에서 살지를 못한단다. 그러자 두꺼비는 인정사정 없이 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물속에 퐁당 빠진 개는 하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원하다. 역시 물속이 좋구나. 미련한 두꺼비야. 나를 고향으로 보내줘서 고맙다. 개는 그렇게 집게발을 흔들며 물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한석봉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이지요. 여러가지 일화를 통해 자만심에 빠졌던 한석봉이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삶의 완성이란 없습니다. 특히 학몽과 예술에는 끝도 최고도 없지요.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 그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한석봉은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평생 배우는 자세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